마운트앤블레이드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시간에 제 캐릭터는 거의 완성이 됐고 신발만 사면 되죠 이번에 신발을 빨리 구해봐야겠네요 굉장히 세보이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 왜 등에도 칼을 메고있냐? 들고도 있잖아 왜 두개로 복사됐어 5만원짜리 무기 어찌될건 많이 강해진 부분이구요 저번에 어디까지 아 맞어 아... 이공정락의 성을 얻었지 쉽게 공격하고 반드시 떨어지는 맞게 떨어지는 아... 어떡하지? 당연히 안 지킬건데 위험하면 손을 대보고 싶긴 하거든요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 병사는 성 덕분에 세졌습니다 수비병을 훔쳐와서 그렇다고 내가 공성을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강했다면은 한 가문 레벨이 1, 2정도 높았다면 이거를 떨어뜨려가지고 여길 연결해버렸을텐데 택도 없죠 지금은 도망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탈출을 좀 해서 도시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발트나 옥스알로 가서 정비를 하는게 낫겠네요 여기를 이제 전투점으로 삼아서 우리 편도 좀 많고 에론 무대를 좀 물어보자고 니가 물어 좀 빠르다 20명은 너무 빠르다 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지 그럼 돈 아예 들어오는거야? 저... 모르겠거든요 들어오는건가요? 총수입에 포함이 되네 500원, 600원 총수입이 엄청나네 근데 수익이 어디 써있는거죠? 나 어느건지 모르겠네요 나 이거 공부해온다고 그래놓고 까먹었습니다 큰일났다 나 공부 진짜 해온다그래놓고 까먹었네 야 이거는 큰일났구요 공부하겠다고 방종해놓고서 사실 뭐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직 오픈한지 얼마 안된 게임이고 한글라도 얼마전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쯤 하나하나 공략이 나오겠죠 그런거로 이번 모르는건 넘어가는걸로 이제 뭐 하다보면 다 알게될겁니다 생방송도 같이 하고있기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분들이 알려줄수도있고 나 왜 까먹고 있었지? 심지어 제가 새벽 6시에 올렸거든요 영상을 근데 왜 까먹은거지? 업로드가 너무 늦어서 그랬어 이거는 유튜브 탓입니다 업로드가 된다음에 처리가 다 되고 화질이 올라와야되거든요 최고화질까지 그래야 올리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얘들아 시작부터 맞으면 안돼 이게 원래 조짐이 좋아야되거든요 처음부터 맞으면 조짐이 안좋기때문에 나 공병들 데리고 돌진시켰네요 정신 나갔네요 이러면 안됩니다 원래 처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국 한가운데에 지금 성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 놓고서 개돌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정신나간 플레이하면 안돼요 정신 붙잡아야됩니다 텐션이 너무 높아져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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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이거밖에 없었나? 열 둘 뭐야 21 30 10 40 98 맞네 숫자도 못세져 큰일났죠 이제 아 아 근데 사실 지금 살게 좀 없네요 큰일났네 진짜 신발 사야되는데 신발을 안팔아 좋은 신발이 없어 저 성은 버린다고 치고 서 신발이 아예 없는데? 어떡하지? 종료 종료 신발이 제일 밑에 있니? 아 밑에서 위에 있구나 제일 비싼 신발이 3,000원짜리야 하 하 저건 아니지 솔직히 신발은 맞을일도 없어 솔직히 맨발이어도 발 맞을일은 없지 않을까요? 뭐 AI가 방어력 보고 던지진 않을테니까 그쵸? 요초에 이거 판정이 워낙 좋은 게임이라서 발이면 안 맞을 거예요 바로 걸어다니니까 자 저도 운동 능력이 오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100이네요 운동 능력이 올라가야지 저도 이제 이 무거운 장비를 입고 빨리빨리 뛰기 때문에 열심히 올려야겠네요 야 비싼 투구 많이 주네 좋은 장갑이다 이거는 낄 만하죠? 팔방울 여기 붙어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비싸다 진짜 너무 비싸다 제일 비싼게 3,000원짜리야 이건 아니지 그래도 신발은 싸니까 장갑을 하나 사서 우리 동료들한테 좀 맹겨주죠 무거운 사슬 장갑 사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건데도 좀 무거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검사 줘야겠네요 검사만 믿고 있어 나는 너만 믿어 너가 제일 제일 숙련도 높아 너만 믿어 너가 배신 때리면은 나는 끝장이야 신발 신발이랑 투구 2대 2방어력 차이 빼고는 나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진짜 세죠? 믿는다 AI가 베트랑 제일 높은 AI이기 때문에 아마 나보다 잘 싸울 겁니다 제가 컴퓨터 인간은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예전에 시참하면서 느꼈거든요 얘기 몇 번 한 거 같은데 어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드래곤볼 제노버스라는 게임에서 시참을 했는데 근데 진짜 그 게임은 유입이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고인물들만 남아있어요 시청자분들도 고인물이었는데 고인물 중에서도 고이고 썩은 진짜 찐 고인물들 있죠 1200시간 플레이하고 100레벨에 막 드래곤볼 써서 레벨 막 올리고 모든 기술 모든 캐릭터 다 해방한 고인물들이랑 같이 했는데 컴퓨터한테 털렸습니다 에너지 판맛고 막 전멸당했거든요 근데 2대 느꼈죠 컴퓨터가 봐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난 너무 기대됩니다 그 알파고 스타크래프트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보는 맛 있을까 아 나 왜 이렇게 빨라? 궁금하다 사실 뭐 진짜 어려운 AI 나오면은 고인물들은 어차피 이길 것 같고 아니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네요 좀 게임을 그 게임 처음 하는 사람들 나처럼 이제 이런저런 게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약간 이제 왔다갔다 하는 게임에서 좀 이제 고인물이 없는 게임에서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알파고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알파고의 보급화가 돼야 돼 우리 성 버렸습니다 진짜 버려졌네 뭐냐? 언제 먹었어? 아 키고 몇 분 지났는데 벌써 먹혔어 뭐야 아 내 성 수입은 그럼 날아간 건가? 잠깐만요 아 영지 없음 아 그래도 돈을 겁나 많이 버네요 갑자기 영지가 없어짐과 동시에 공방들 수익이 쫙쫙 올라왔습니다 얼마만에 뺏겼는지 기록을 좀 해놔야겠어 지금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네요 아무도 없네요 제가 알기로 오늘 석거 탄실 아닌가요? 어 킨치 10분도 안된데 뺏겼네? 큰일났네? 가자 그러면 흑양으로 가자고 체제 격전지로 흑양에서 불사르겠다 흑흑흑 근데 뭔가 전장이 저쪽으로 바뀐 것 같죠 느낌이? 왔다갔다 하는게 근데 저긴 너무 좁아서 재수없으면 나 못 도망다니니까 여긴 좀 넓죠 일로 싸우겠습니다 나도 살아야되니까 빨리빨리 올려줘야되요 솔직히 어제는 뭐 아이템을 맞춘다고 했지만 사실 최종 목표는 가문이죠 가문을 올라가야지 우리 병사들도 많아지고 기존에도 가장 효율적이었던게 이제 레벨업을 하고 뭐 이제 명성을 올리고 하면서 병사수를 늘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가문을 통해서만 병사수가 올라가는 거 같으니까 아니면 스킬 같은 걸로 뭐 스킬이 됐건 가문이 됐건 명성이 필요하죠 스킬은 뭐 레벨이 필요하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숙련도가 필요하고 하니까 가문을 팍팍 올려서 근데 이거 꼭 지정을 해줘야되나 나 이거 몰라가지고 지정을 못했거든요 기술자 같은 거 해줘야되나 한번 볼까 공성 쪽은 좀 해줘야될 것 같거든요 공성이 어딨어 공학 지능이 좀 높은 애를 좀 해줘야겠다 얼건이들만 있네 치료사랑 황금빛 황금빛 빌리야 빌리가 갈래? 빌리 빌리 공학 0인데 갈래? 아 근데 치료사가 너무 치료사는 치료병이죠 군의관이죠 그러면은 공학은 황금빛을 줘야겠다 아니면 강도를 줘야되는데 강도가 갈래? 강도가 이런거 만들어서 강도질 하는거지 근데 나 얘 뭐 줘야될지 모르겠어 감이 안와 어차피 넌 달리기야 일단 일단 달리기 찍어야돼 강도를 봐야지 그러면 강도는 달리기가 높으니까 강도를 주자 강도가 오늘부터 이제 공학 담당입니다 이제 모든 공학이 뭐 실패했다 다 니탓이야 기술자죠? 기술자인가? 어 기술자 헷갈리는거 같지? 정찰병 병참장교는 누굴 줘야될려나 일단 가자 너무 깊게 들어왔어 정신 못차렸어 지금 지금 사마개들이랑 싸우는게 날라나? 사마개 투창이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여길 좀 해방을 해놔야지 우리 옥스알이 무사하기 때문에 옥스알 뺏기면 진짜 오열하기 때문에 잘해야됩니다 우리 검사님만 믿을 수 있어 이제 검사님은 진짜 내 생각에 1티어야 지금 흐흫 검사님은 져서는 안돼 진짜 스읍 이거 좀 갑자기 정 나오면 위험하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저거는 리스터성은 얘를 내가 치고 아 위험한데 이런 공성도 못하지 130인데 앞치면 아 이거는 흐흫 우찌해야 될까 은신체라도 깨둘까 흐흫 은신체도 못깰거같애 습도적이야 마을사람들은 안되고 쿨한 아 얘네 너무 많은데? 아 40명이면 둘까지 붙어도 어떻게든 해볼텐데 이건 조금 아 너무 많아 여긴 지옥이야 우리 편도 없어 또 이거 먹고 나 줄거 같은데 아 너무 싫은데 에로니를 때릴 수 있을까 내가? 누구 부대를 따라가고 있는데 옆에 부대는 없는거죠? 지원병 45명이면은 아 내가 훨씬 세네 나는 나는 이제 지원병의 늪에서 벗어났네 병질의 차이로 이겨주겠어 들어와 딱대 수도 많고 양도 많은 내 병사들이 거의 다 지금 궁병이기 때문에 창기병 궁기병 궁기병 사실 뭐 이제 잡을만하죠 창기병이 오히려 문제되요 달려둬서 어그로 끌어버리면 위험하니까 형대는 이제 보호병이 66이고 궁병이 있는데 지금 궁기병 오고 있죠? 따로 붙어봐 내가 뭐해 잡으라고 나 안속어 뭐하냐 얘들아? 뭐하는거야? 적들 오고있거든? 빨리 처리해라 얘들아 한 명을 못 잡으면 어떡해 야 벌써 저기까지 왔는데 야 이리 와봐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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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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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리 잡아 그렇지 그렇지 기병 둘이 좀 거슬리는데 여기까지 안 왔네요 이야 잘 잡는다 오기 전에 죽겠는데? 아 저거는 내 권한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피해주고 좋아 좋아 어디서 투창직이야 이씨 아이고 원거리 지원만 빼고 아이 너무 야 너무 세다 저거는 아 얘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겼지 이거는 질 수가 없지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지 야 투창병들 저거리에서 던지는거 너무 혐이다 야 겁나 잘 싸워 누구야 너 그 창병 최고티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네 잘 싸운다 너 지 정도는 싸워줘야 아 명잉성 구 얻어주고요 망골도 먹어주고요 우리 내가 정신 못 차린거에 비해서 조짐은 좋네요 내놔 이거 정산해서 잘 꾸려가야죠 말도 적절하게 몇개씩 팔아줘야겠어 안그러면은 말 때문에 우리 느려지겠어 일로 갈지 일로 갈지인데 여기가 좀 없었으니까 다시 일로 가야겠네 병사는 한 다섯명 줄었고 괜찮은데 뭔가 창병이 사실 조금 더 이제 뭐 승률은 창병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엔 이걸로 가자 안정감이 좀 있으니까 창병들은 믿음이 가죠 아 여기서 자동전 돌아가면 나 죽어 빠져야돼 제발 여기 아무도 없길 빌면서 일로 가야된다 진짜로 마을 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편이 우리 편이 있겠지 그치 그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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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만 안 나오면 돼 나한테 자꾸 이상한 성 주지마 진짜 부탁이야 난 내가 필요한 거 먹을 거야 내가 공성을 하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 원에서는 그래서 거절하고 필요한 도시 같은 거 먹은 다음에 이제 반란 일으켜가지고 천통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런 것도 다 이제 생각을 해서 날 엿매기는 건가 안 좋아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여기 정리를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성이다 사 먹물이 겁나 비싸 초음만 하나 팔고 속보만 세개 팝시다 인피소를 정리를 좀 해주고 신발 좀 싸고 싶은데 왜 신발은 이렇게 안 파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아 야 너는 왜 나 이렇게 싫어하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2 아 아 아 내 땅만 내주고 끝난 거 같은데 내 성만 하 빨리 가서 사망놈들이랑 싸워야겠구만 음식도 많고 사기도 좀 이정도면 있을만하죠 어떻게 이리로 가서 오르테시아겠지 오르테시아를 마냥 먹으면 정말 좋기 때문에 저기 은도 있고 가령 가령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도 없겠지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나대지 말고 영주로 살아야 돼 힘을 키워야 돼 내 생각에는 클랜 레벨 한번 더 올려야 될 것 같군요 대체 얼마나 야 이거 부대규모 15 올려주는 대체 얼마나 다음 명성이 많이 필요할지 옛날에 1000은 진짜 기본이었는데 하다보면 1000은 있었는데 맘 놓고 올리라니까 좀 안오른다 원래 이게 안오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무쌍이 됐으니까 명성이 진짜 잘올랐지 하아 아 왠지 안좋은데 느낌이 얘네는 기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병사도 많아 겁나 많아 북부제국 영주 아니야? 깃발이? 왜 이쪽에 붙어있어 주방당했나봐 와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병지를 좀 봐야겠는데 신병 40명? 붙어볼까? 붙어봐 어 지금 딱 붙었죠 1대1로? 방금 좀 위험했다 마을 꼈으면은 졌을텐데 너무 내가 뇌절하고 있어 아 마을 꼈다 아 잠깐만 야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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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전 해야지 이런거 훗맨 짜응 얘들아 공병들아 가능하지? 저쪽으로만 안오면 돼 아 나 나 활 맞겠다 고병들아 우리 공병들 왜 이렇게 못 쏘냐? 야 산계좀 해봐 어 우리 공병 좀 약한데? 어 자리는 너무 좋아 근데 질거같은 안좋은 예감이 든다 아 이겼어 이겼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이겼어 한계 잘 시켜놨나보다 야 잘 쏘나보다 야 그렇지 이거지 이게 답이지 고병들은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근데 저거 좀 위험한데? 야야야야야야 아 그거 그렇게 가는건 좀 오반데? 야야야 또온다 또온다 야 원거리전 하면 절대 안지지 우리 공병만 키워놨는데 제발 일로 데려오지만 마 진짜 여기만 안 뚫리면 돼 그렇지 여기만 안 뚫리면 돼 아이고 누가 질렀냐? 화살이냐?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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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보네? 겁나 잘 싸우는 것 봐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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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아군 이번거 너무 운좋게 이겼구요 야 진영기 너무 좋았다 이거는 너무 먹여줬는데? 이건 AI가 뭔가 좀 낮아졌는데 갑자기? 저걸 그냥 정직하게 들어오네 내가 한번 빼서 그런가보다 야 명성좀봐 미쳤어 이런식이면 금방 올리겠다 300원 근데 지금 너무 보병을 다 먹이로 바친 것 같은데 아 너무했네 야 야 이거 이렇게 질좋게 잡혔어? 야 이걸 여기서 두고 가야된다고? 좀 아까운데? 도망갈 수 있냐? 부상병 많아가지고 아 저기 라게타로 가야될 것 같은데? 위로 빠지면은 없겠지 병사 라게타를 공격 안하는 것 같은데 위치를 보니까 아마 우리 본대쪽으로 병사를 꺾었나보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라게타를 먹기 너무 좋은데 라게타는 좀 갖고 놀기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국 때문에 그런가? 여기서 여기서는 나 쳐도 되겠다 이정도면 절로 본대가 갔으면은 너무 지금 상황이 괜찮네요 쉰 다음에 대장관도 해야겠다 대검 그것만 빼고 다 팔자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야 800원밖에 안준다고? ㅋㅋㅋㅋ 아 원목 너무 없다 야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이걸 원목을 사게 하네 미친놈들이 어 싸다 이정도면 인정? 검사님 믿습니다 아 재련해야돼 하 야 원목 좀 더 해봐 쉬고 한 번 더 아 내일쯤이면 다 낫겠지? 근데 나 병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열두 자리? 아이씨 많이 죽긴 했네 이번 거 명성 얻은 건 생각하면은 아깝진 않은데 많이 죽긴 했네 아 내일 아침쯤에 나가면 될 것 같네요 뭐 공격당하고 있어 너 뭐 공격당하고 있어 야 근데 일대일로는 안 지겠지? 국가다 진말 신발 좋은 거 없냐? 진짜로 뭐 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하 아 일단 사봐 어우씨 차이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뭐 또 만원이나 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만원이나 하니까 비싸니까 아 이거 가자 가다 보면은 병사가 또 차겠지 여기 좀 한적해졌네요 그렇게 적이 많더만 사르고로 가자 우리 석궁병들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석궁병들 진짜 많이 죽인 것 같은데 딱히 뭐 올라간 건 없네요 진짜 많이 죽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상해 참 이런 거 보면은 다 썰고 다닌 것 같은데 서공으로다가 열 한자리 아 너무 싫어 징집 계속하.. 아 나 내 앞에서 징집해가는 거 너무 싫어 야 너 일로 갈거지 나 일로 간다 누가 징집 먼저 하나 보자고 안하고 가는 것 봐 어 너무 싫어 허어 됐어 너무 싫고요 약혈란 아래는 불바다가 됐네 저쪽은 여기 여기 아 혹시 신발 좋은 거 있니? 저 신발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역시 저어 숲지기들 땅에서 바틴이야? 뭐였지? 쟤들 땅에서 장비를 사야겠네요 가성비도 좋고 데미지도 올라가고 와우 잘 쏜다 야 병사 좀 내나봐요 애매하다? 야 야 뺏겼어? 이거 나 주라 이거면 나 진짜 영지로 쓸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니들이 처먹네? 저걸? 짜자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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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잔 짜자잔 크흠흠 상상 이상으로 노가닥 게임이 됐는데 원래 다 이럽니다 마무리 항상이 됐죠 전부 익숙하기 때문에 안 한지 오래돼서 약간 생김생송하긴 한데 익숙합니다 사실 저는 판타지 게임을 위주로 하고 최근에 이제 마법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마법사에 뽑아져 있기 때문에 마법이 없는 이 게임은 약간 이제 뭔가 좀 싱겁네요 소금이 덜 젖혀있달까? 하... 저기 본대 갔으니까 저쪽에 알짱 될텐데 900명이 너무 무서워 저흫 잘못하면 훅 가니까 아... 돌아가야 돼 아 130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아... 여기 있으면은 나 죽겠지 근데 추가 900... 900이 절로 갔는데 흠흠흠흠 괜찮지 않을까? 한번 좀 대기를 해봐 아침에 상단 하나 있고 상단을 먹자 이리와 한 병이네 흠흠흠 하... 하... 아냐아냐 살려줄게 나중에 또 침밀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흠흠흠 상단 세기도 하고 저 2도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건너와봐 장비야 내가 이 땅의 장비야 최단 노트를 내가 막았다 신병 50명에 추가 병사 없으면은 상단은 안 끼지 야 이기지 이거는 흠흠흠 내가 먹은 진영이랑 전혀 관계없는 데 싸우네요 뭐 물이 하나도 없네요 바위도 없고 바위 위에 있는 돌다리 같은 데서 싸웠는데 300이고 상대 쪽에서 오고 있죠 천천히 근데 너무 진영이 극혐이다 야 이거 어쩌라고 나한테 이렇게 만들었냐 기병이 없..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놔야겠다 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싸워도 이겠지 그렇지 야 이거 완전 재봉틀이야 지금 오면은 따다다다 하고 죽어 그냥 어떤 괴물이 와도 하늘 아래 가장 강한 전사가 와도 죽어 겁나 세 할 수 있는 말이네 타서 놀고 있어야지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내 생각에 이 싸움은 이겼다 알짱대면서 분병 두 병의 어그를 끌어야겠어 기병의 어그로도 끌고 더러운 쉐키들 와 막내 야 기병 어디가 어디가 미쳤어 어디가 야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지 야 그렇지 잘가고 어 몇 명이야 이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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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급정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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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딱 대세요 딱 대 딱 대 아 이번 거 뭔가 잘 싸웠다 야 간혹 한 게 없지만 부하들이 잘 싸웠어 석궁 석궁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여섯 명이나 죽었어? 야 이게 그 정도로 죽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넌 자유요 이제 일로 건너오면 다 죽는 거야 지옥에 빠지노선이야 오면 다 죽는 겨어 근데 거래하는 데가 너무 멀다 우리 쪽이 흠흠흠흠흠흠흠 하아 거래할 곳이 없어 라게타랑 사루구까지 가야 돼? 사루구 쪽에 본데 있을 것 같은데 가도 되나? 가다 죽는 거 아냐? 여섯 명이나 죽으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나댔다 중간에 내려서 잘 갈무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뇌절했어 내가 아아 이러면 또 돌아가야 되고 야 근데 이제 동수는 이긴다 강하다 우리 파티 그냥 이긴 싸움인데 한번 껴서 좀 놀아볼까? 맞다 어제 여러분 댓글 달아주셨더라구요 1화에서 게임할때랑 생방송할때는 끊김이 없었는데 끊김이 좀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3화쯤에 설정을 바꿨잖아요 그것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3화 이후부터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 시간대를 찍어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한 번 더 바꾸겠습니다 워낙 영상을 매일 올리다보니까 8시가 막 5시간씩 하면서 매일 올리다보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이미 영상을 찍은걸 그렇게 찍어버려서 어떻게 할 순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다 최대한 그런거 안생기게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녹화는 원래 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얼리옥세스 상태인 게임이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확 튀어오를 때가 있는데 점유율이 그때 맞춰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설정을 바꿔서 괜찮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석궁둥들 몇시만 싸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시간대 얘들아 나 먹을거 남겨놔야지 이렇게 저기있다 저기있다 나 먹을거 남겨놔야지 얘들아 난 뭐 먹는.. 뭐 먹으라고 코앞에서 도끼 던질라는 심포좀봐 너무 얇혀있고 이리와! 어디 도망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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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거 아냐? 어디서 추가가 되길래 계속 나오는거야? 야아, 내가 죽인만큼 딱 걷었다 천원, 강개도도 올라가고 풀어주겠네 막 풀어줬다고 나 싫어하고 그러진 않겠지? 노행물도 받아주고 야, 어떻게 사르고 근처에 왔냐? 근데 900명이나 있는데 졌네? 공성하고 있을 때 옆에서 쳤나? 아! 정신 못 차렸다, 나. 아, 큰일났네 이거 아니, 병사 아, 신발이 좀 필요한데 신발 좋은거 좀 줘봐 아, 이게 뭐임 하... 돈을 더 모아서 올라가서 사던가? 그거 웬 할게 없네요 명성이 문제됨 크흑... 와우가 됐어 와우 레벨업 하는게 되버렸어, 큰일났어 병성 좀 줄래? 약 탈자야? 이거 자동으로 잡자 안 죽을 것 같은데... 어어, 야야야야야 다섯 명이요? 석공병 둘 죽고 건병 하나 죽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아 나 진짜 포로도 안 팔았어 정신질도 났어 아 무슨 약탈자에 저렇게 죽어 공병이라서 좀 판정이 안 좋은 건가? 얘네 거는 녹일 것도 없네요 녹이는 원목이 아깝다 수리 어 야 얘 데려가고 싶은데 나? 아 자리가 없지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쟤라 바꿀까 하나 손 쫓아내고 너가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지금 공방을 처리하고 있는 강도를 내버려던가 우리 조직의 강도는 필요가 없단다 허허어어 슬슬 공성을 봐야 되거든요 저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제 클랜 레벨도 오를테고 그러면은 강도야 강도야 마지막 살 도무 살길을 주겠어 강도야 150이나 되네 이제 강도야 야 강도 솔직히 너무 구려 야 이거 이거 못 찍고 있잖아 이거 찍었으면 솔직히 내가 생각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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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최대 체력 올렸으면 내가 솔직히 이러면 내가 용서를 했을텐데 지금 관계가 지금 메인이잖아요 서비스에서는 아 너 안 돼 나를 약탈자로 나를 황기군으로 만들지마 너 때문에 이미지 다 버려 우리 가문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어 강도 놈이 있어서 너 한 번에 못 빼나? 강도야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은 선술제 못 들어간다 너 알지? 알아서 거적댁에 주워 입어 강도야 거저 어디 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오 부인 아버지는 수레마퀴를 만드는 목수였고요 그렇지 건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죠 마찰을 고치는 일이 가장 통보력이 좋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운영하는 상점을 닫고 곳으로 가서요 음 경마장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관중들은 아버지를 겨우 타지해서 왔다는 이유로 때려 죽였어요 아 술을 고치는 일은 생겼는데 나는 돈 벌기에 군대 가서 술에 고치는 일을 했고 어 그거에 대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엔지니어는 필요하지 500원이면 살 수 있네요 동료들한테 전투력은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여태까지 키워줬는데 저 지금 한 숙련도 한 3, 4 오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짜 내가 한 10일 더 할 거 아니면은 10일 더 해도 한 150정도 찍을 것 같은데 너무 약해 200일에 데려왔으면은 이미 250 찍었을텐데 그 그만큼 돌렸으면은 우리 동료 꺼내보죠 닉닉시 먼저 봅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방랑자가 일뻐가 됐네 그 다음에 검은 이빨 그 다음 검사 야 야 야 위태위태 한 것 같다 야 검사야 괜찮은 거 맞지? 검사야 와 검사가 이 정도야? 나는? 아 나도 좀 마지노선이 있는데 수례제작자 아 수례제작자는 전투력이 굉장히 낮네요 너 치료비 치료사보다 낮은 거 같은데? 치료사하는데 전투력은 전혀 기대 안하고 치료사는 그냥 치료나 해 장비 좀 맞춰주면 그래도 잘 싸울 거 같긴 하다 너는 야 너는 한손 로 가면 되겠네 지능이 오고 공학이 80이네요 공학이 많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좀 못 뛴다 이거 해줘야 되는데 나 투척소리 이거면 됐지 어 여기까지만 딱 찍으면 좋겠는데 5개도 올라가겠지 0점이어도 어떻게든 투척소리 다 갖고 있네 기본적으로 요새가 더 강해집니다 이건 솔직히 모르겠고 여기까지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좀 빨라지겠죠 공성제작하는게 숙련도만으로 80이니까 믿고 있겠네 장비 맞춰주겠네 이거 은근히 지금 이것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너무 당연히 공학이고 볼 것도 없죠 기술자죠 실효사랑 쟤한테 전투력은 전혀 기대가 안 되니까 아 니가 끼고 있는게 더 센거야? 어쩌다가 어떻게 한손목이 뭐 검같은거 보너스 붙어있는거냐 보너스 붙어있어도 이게 더 약하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력자가 하나 생겼구요 전투력은 조금 낮아졌지만 뭐 크게 지장 없을 정도고 검사님이 해주실거니까 검사님은 믿겠습니다 검사랑 황금빛만 믿어 진짜 이제는 기술자 둘이거든요 치료사 하나랑 기술자 하나랑 치료사 하나이기 때문에 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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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전트 서전트 말 안먹지? 이해가 안된다 너는 왜 땅을 기는거에요? 방패 있긴 하네 꼬래 이건 왜 있는거 창이야? 봉 아니지? 밀리아가 올라가자 야 솔직히 이거 방랑자는 정찰이 있으니까 너도 문제야 알지? 저 새끼들 문제가 많거든요 일단은 한손이 올라가 야 너 운동 안 올라갔냐? 와 또 쟤 왜 사냐? 왜이렇게 약해요? 가진게 없는데? 얘 뺄걸 검은이빨 검은이빨은 괜찮은거 같애 검은이빨은 정찰도 붙어있고 정찰이 붙어있고 이게 붙어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보병까지 들어가면 이게 좋으니까 125를 열심히 찍어야죠 한손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고요 얘는 괜찮은거 같은데 방랑자가 문제야 너 이 새끼 너 찍어줄거 없어 방랑이나 계속해 정찰도 올라가 있네 아 이거는 좋은데 이건 솔직히 됐고 60까지만 있으면 될거 같고 하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야 이거 좀 아닌데 아무리 이거는 솔직히 투척술이랑 시너지도 봤는데 투척술도 없잖아 일단 여기다가 줘놔 그리고 새로운 애를 찾아 저 랑자도 강탈이야 비싼 애 좀 줘야돼 내 생각에 센 애가 있어 저 방랑자 이름부터 약해보이는 애들 말고 그런 애들 있지 않을까요 무슨 거인 귀인 무신 뭐 이런 애들 없어? 방랑이나 방랑이나 이제 마남자 같은 애들 없냐고 간명같은 애들 그런 애들 이미 다 장군인가? 아 이거 안좋은데 구도자를 찾아야돼 하아 검은 이빨은 은근히 제 역할하는 것 같고 특히 속도가 중요하긴 한데 당장은 뭐 필요 없으니까 당장은 말도 많고 여기서 끝났니? 아이 명성 얼마 주냐 주긴 줬냐? 영역력만 줬어 아 이러면 안돼 명성을 줘야돼 명성을 사로를 일단 가봐 방랑자를 빼야돼 역시 방랑자가 문제야 내가 징집할거야 이제 강해져야돼 우리 부대 강해질 방법이 별로 없어 강해질라면은 강해질라면은 클랩 레벨을 올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돼 살아러가 성 안 뺏겼지? 근데 왜 여기까지 못 달려있냐 아... 안좋은데 느낌이 전투를 하면서 정차량은 그럼 안올라갈 것 같은데 아이아이 0이면은 레크 흠 이렇게 좀 제한이 있으면 늦게 합류해도 좀 고 레벨을 합류시키는게 낫겠다 상단 나 방랑자 쟤가 계속 관게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보니까 너가 계속 딴지 걸었냐 아니 치료사가 걸었지 얘를... 얘를... 얘는 못 보네 얘는 못 잃어 쟤는 안 돼 쟤는 자 그러면은 빨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랑자를 영원히 방랑시켜줘야죠 그전에 맛있는게 있네요 너 왜 혼자 뒤치기 하려고 왔어? 하 50명으로? 양심이 없죠 50명이면 죽어야지 양심이가 없어요 야 조합 좀 봐 원거리가 한 명도 없네? 영주 당연히 원거리 아닐테지 창기병 플러스? 그냥 보병 온다 야 온다 자리 잡아 고지대가 없긴 한데 상관없지 자 너희만 상계하면 돼 와 이거 너무 좋다 상계진 이건 진짜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원거리 자극하기 너무 좋다 굳힌 기술이야 저건 아니 지금 아세라에 신병 데리고 뒤치기로 온 거야? 별동대를 만들어서? 미친농들 아니야 아 야 미친놈이 아니구만 내 보병을 살렸다고 생각하면 좋으니까 렌스 차징을 한번 받아줘서 나 좀 구해줄래 얘들아? 나 죽겠다 야 아 나 죽겠다 야 얘들 왜 이렇게 세냐 그렇지 체력을 너무 잃었는데 800원 그래도 병사를 하나도 안 잃었죠 정말 잘 싸웠네요 이번거 동료나 구하러 가자 궁수가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거 같은데 알아서 잘 숙련도 올릴거 같은데 궁수 대충 배치해놓으면 크흠 어디 보자 야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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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30 41 102마리야? 팔아야지 여긴 너무 싸게 사네요 양심이 없네요 야 근데 없다 동료가 찾을라 그러면 없어 로타이로 가볼까? 돈 벌려면 아래로 가야되는데 어쩔수가 없네 만약에 내가 궁수를 들여와서 궁수한테 검방패 활을 주면은 궁수가 궁병으로 분류가 되나? 그게 그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보병 물음표로 분류되는거 아냐? 아 뭐 없냐 왜? 신발이 있네 혹시 좋은거? 아이 구데기 새끼들 헐 장비도 이미 이거 이상이 없나보다 무기도 없는거 같고 무기는 한 7만원? 워크래... 뭐 그거? 어우야 죽갔다 죽갔어 매일 방송에서 그런가? 에너지가 없어 사람이 썩은 고목이 돼버렸어 야 32짜리가 있었어? 아 야 플레이트 라이... 라멜라 플레이트 뭔데? 이 있었으면은 이거 샀지 아이C 개손해봤네 야선수치 좀 가봐 북부제국 기억해둡니다 이거 서부제국 땅 아냐? 제오니카도 전쟁중이었군요 제오니카는 뭐 지금 가면 내가 위험할거 같고 제오니클 가서 장갑을 살지 동료를 구할지 동료 먼저 구하죠 어차피 장비 다 맞췄으니까 장갑만 사면되네 라멜라 플레이트만 사면되네 어우야 아 여깄던데 공방 다 사라져버렸고 좀 한계가 있나보다 신발은 동료도 없어 가서 좀 영주를 쳐볼까? 영지가 적어서 병사가 좀 없지 않을까? 막 지금 난리났는데? 막 지금 난리났는데? 어우 제오니카 진짜 가면 안될거 어우야아 하 미친땅이야 어우야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제오니카 많이 갔었는데 양들 막 팔았었는데 무역 해보니까 나도 현실 무역을 좀 해보고 싶다 유로트럭 해야되나? 안좋아 얄마리스 갔다가 전투를 좀 해야겠네요 마땅한 그게 없는데 사실 대성부른 애들은 벌써 왔다갔다 하다가 걸렸을텐데 신발이 더 중요한데 신발이 지금 너무 낮은데 신발이 이게 그냥 단가 봐 그럼 돈이나 모으자 아까 장갑 얼마였더라? 신병 50명에 키퍼 신병 20명? 잡을만한데? 다리 위에서 한번 싸워볼까? 나 나 나 신병 없지 않나 이제? 거의 20명 있는데? 특성사수 15명 있고 야 이정도인데 이걸 덤빈다고 나 진짜 거의 최고티어인데? 20명 차이 나긴 하는데 이거 이기 이거 이기 일 수 있을까? 잠깐만 어 좀 불안한데? 어 강 야 강 어디있어 애들 삼백거리에? 이건 무조건 내가 유리하게 싸우면 유리지 강 끼고 싸우면 되지 더 고지대로 가 더 고지대로 가 더 고지대로 가 이리와봐 어딨어 오고 있네 나한테 아니 일루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야 좀 더 수평으로 안되냐? 아 이러지 말고 이렇게 쟤네 맞췄나봐 오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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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이지 준비해 특성사수 준비해 바다를 건너오면은 그 순간은 사라지는거야 그렇지 준비해 준비해 야 나 작살 있구나 있고 있었는데 방패병 있니? 로스 포메이션 효율적으로 잡아 효율적으로 우리 애들이 더 많은거 같은데 이제? 야 너무 잡형들만 있어야 해 이거 아니야 어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얘들 뭐야 정의병들 뭐야 이거 야 갑자기 뭐야 으이씨 으이씨 아 겁나 맞았네 이겼죠 와 110명을 녹여? 이게 병진인가? 초에도 병진이 존재했어 내가 너무 약했을 뿐 잡지 않았나? 왜 안끝나지? 기병 있니? 4명 있네 야 뭐해봐 도망가는거 같은데 왜 안끝나죠? 없는데 병사가 저기 없는데 병사가 저기 저기 적... 적으로 나오는데 도망가고 있잖아 그쪽에 있어? 그쪽맞어? 소식 안떠 야 이번 전투는 좋았다 가능하면 다리에서 싸우고 싶었는데 더 좋았네 결과적으로 넓어서 그런지 야 만원 만원 줬으니까 봐주겠습니다 자 신병 꺼주시고 강해져서 돌아와라 만원 받았다 못사냐 이거 57,000원으로 최고 정도 되는 장비는 7만원 하던거 같은데 가빠도 내 생각에는 최고가 있을거 같은데 한 4만원짜리 산거기 때문에 아마 2티어 낮을거 같거든요 지금 내 생각에 괴물 가빠가 있어 아마도 와 겁나쎄 평소 올라간것 봐 야 미쳤어 방패만 있으면 1300원 아 좀 많이 먹네요 더럽게 아 이정도 병사면은 그냥 연전해도 되겠는데? 야 괜찮구만 녹이는거는 거른다 야 야 79,000원이야? 그럼 안되지 아 두번은 더 이겨야겠는데? 참 아 뭐 두번을 이길 수 있을만큼으로 지금 세긴 한데 아 좀 그렇네 방랑자가 올라갔습니다 방랑자 약간 찍어줘서 올라갔나보네요 이제와서 올려도 늦었어 125원제 찍어줘 방랑자로 야 야 근데 저기서 잡히냐 대체 어떤식으로 오는거야 저기서 오는게 아닌가봐 여기서 저렇게 좋은길을 놔두고 무역 황금로트인데 온세상 무역 무역 다하는덴데 온세상 무역 무역 다하는덴데 지원이 없지 욕좀 하다가 따라가봐 없지 지원 없지? 어 저거 아 사겠는데 장갑? 최고의 장갑 들어오는 부분인가? 가빠가 저기 더 좋은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데미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깨는 그렇지 어깨는 내 생각에 최고인거 같고 6만거 얼마면은 6만9천원 아니었나? 아 몸통인데 몸통이 한 13만원은 하지않을까 제일 좋은거면 또 어딨을라나? 이게 원래 나라마다 다르긴 했어도 원래 진짜 제일 센건 온천지에서 다 팔았는데 아니아니야 그치그치 이거 좀 붙여야겠다 야 가라 큰일났다 내가 너무 늦게 짰다 정신 못차렸다 네 이 이 아 아 겁나세 작살 와 작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봐 이게 37000원짜리 초창의 무기인가? 이겼지 한명 죽었고 야 너무 잘 싸웠다 미쳤다 진짜 한명 보병이겠지? 진진병도 있네 이긴거 아냐? 뭐가 문제야 기병이 저것때문인가? 아 나좀 보내줘 이겼자라 오늘 상태가 안좋다 이거 X하면 때리게도 되나? 아 개못던져 아 쟤가 문제구만 딱 기다려 표시도 안뜨네 알트로 영준가? 저러면 안돼 매너가 있어야지 AI 주제에 가면 드래곤볼을 지저네? 아 아 그래 잘했다 야 야 역시 검사님이야 복수 잘했구나 아 돈은 안주는구만 실망이구만 이 정도면 여기서 대기해서 하나 더 먹어도 되겠는데? 자 셔바 어어 맛있겠다 야 둘이다 야 이거 너무 보명층이 얇아졌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야 병질이 조금 좋네요 그래도 안되지 야 루콘아 꺼져 왜 숟가락을 얹어 나 갈거야 너 때문에 기분 상했어 루콘아 양심이 있어야지 야 야 맛있겠다 야 두명이면은 아 신병이 있구나 아홉명 아 왜 저렇게 적은데 저렇게 표시가 돼있나 했네 아유 맛있겠다 야 진형 왜이래? 야 근데 질은 진짜 좋네요 숫자에 비해 뭐 그래도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있는거 없지만 그렇지 올거냐? 고지 데려간다 아 미친놈들 저기로 절로 가는거죠? 저기로 나도 가지 숫자가 너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텐데 고지대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딱 부딪치는게 나을거 같은데 와 절로 올라갈 수 있나 저쪽으로 내려가면 조금만 이쪽으로 오지 와주면은 어떻게 더 마이크가 될텐데 한계대용으로 되있죠 쟤는 계속 움직이면서 가 아 우리가 먼저 고지되다 아 저야 이렇게 오케이 야 리아야 궁극 10명이라서 나름 쏘는데 야 우리랑 급이 다르지 우리는 거의 다 궁병인데 하하 저걸 원거리전을 하네 상도독 없게 이게 안맞어? 아 야 그런거는 아 그래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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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무리하고 그렇지 그렇지 목극 돌면서 다 막아 이슈 아이고 아이고 그만 쏴 아이고 너무 아프네 그거 쫓아가지 말고 얘네 쏴주면 안될까 정면에 있는 애들 그거 하나에 다 쫓아가야니 뭐 부모의 원수를 만났니? 뭔짓으로 했길래 저를 저렇게 미워하는거니 아 얘를 미워하는거구나 인정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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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거야 뭐야 야 뭐해 뭐해 안 쏘고 뭐해 뭐해 얘네 뭐해 등 돌리고 뭐야 등의 상처는 수치라고 수치들아 뭐해 아 너무 역겨운데 고속이동 안해도 잡아줄거라고 믿어 흐흐흐흫 영주 둘 아 만천원 처음 받아본다 만원 넘게도 주네요 지금까지 만원 딱 떨어지게 줬는데 원래 만원을 자금으로 들고 나오나 그래서 한놈이 만원이고 어 한명이 천원 줬나보다 그런거 아닐까요? 그런걸까 하구요 보병 꺼지고 보병 꺼지고 보병은 아니지 아 왜 이렇게 자리가 없어 아 보병 아 보병 빼야되네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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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종민 빠지고 좋아 아 이정도면 살 수 있겠다 이미 금액이 거의 다 찼네 병사는 좀 많이 줄었네요 88 오늘 되게 안정적인거 보니까 시청자 없을거 같애 이제 슬슬 손절할때가 됐죠 저랑 아 이제 슬슬 아 지겹다 하면서 이제 안볼때 됐죠 제 영상 딱 그 시기거든요 마블에 저기 뭔가 오고 있는데 아 설마 설마 나랑 길고기서 암쩔을 냈네 아이 35명이야 함부로 덤비지마 다 죽어 아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안보는 시기 여기까지만 딱 보고 사실 저번화부터 그랬을거 같은데 안보고 밀어두다가 한참 뒤에 생각나가지고 자기전에 한번 틀어서 보는 약간 이제 그 시기 마블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는 이제 마무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안보는 이제 빨리 필요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밸런스게이트 2 시참하고 싶거든요 밸런스게이트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3도 나오는데 이제 이러면 안됩니다 누가 합형매질해 전쟁해야되는데 아 이거 자 잠깐만 이건 두자 이미 살 수 있잖아 이거 없어도 야 내 장갑 여깄죠 금빛아 삐 크핏 핸빛이 장갑에 엄청나게 세 Pass 금빛이 장갑이 엄청나게 세졌어 어디랑 싸울거니 아휴 서부제국이랑 싸우는거면 사실상 이제 뭐 정전상태네 난 땅도 없고 영재 안좋지? 뭐 이상한데 준거 아니지? 줬네? 아 내가 달라그런데 줬는데 얘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우생이 이거 아냐 언제 줬냐? 와 저건 내가 좀 좀 어랬는데 저걸 줬네? 저러면 난 저거 평생 지킬 수 있지 웬일이야? 돌아가야겠다 스스로 이정도 쳤으면 스테미널 차지 않았냐? 그렇지 아 이게 있는데 나 지금 이걸로 한거야? 아 정신 못차린다 진짜 게임중독이야 아 스테미널 다 떨어졌네 원목좀 사야겠다 아 나 왜 자꾸 저거 저렇게 나설줄 상상도 못했네 세개로 두개라니 하나로 세게 되는줄 알았는데 처음에 사실 어 왜이렇게 사기 아닌가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었고 원목 없냐? 아 원목좀 비싼데 사자 돈 아깝지만 저기 없을수도 있으니까 병사 징집하면서 우리 성을 좀 만나봐야겠네요 저걸 내 성으로 줬네요 이공정락의 성에서 얘가 이정도면 이제 난공정락의 성으로 변했습니다 불락은 아닙니다 아직 가봐야 알겠는데 하아 불안한데? 나의 반란을 부추기는건가 설마? 도시를 스타트로 끝내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도시를 줄리가 없지 나한테 활약을 좀 하긴 해서도 영조는 진짜 많이 잡아서 해방이기 때문에 관계 노가다도 많이 됐고 아 산정 먹고 싶은데 그냥 걸어가죠 이제 거의 되지 않았나? 야 51 51만 있으면은 됩니다 명력 750 야아 식량은 플러스네 오히려 관리좀 관리를좀 하자 와 특등사수 있네 특등사수가 필요할까? 나한테 주자 서전스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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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갖기에는 너희가 품기에는 너무 강하다 내가 대신 품어주겠다 알았지 너희가 품기에는 너무 강하다 아 이런거 1일생산 6으로 1일생산 6인데 지금 얼마 있는거야 축적값이 그러면은? 없는거야 그냥 아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게 아닌가? 기본에다 플러스가 되는거네 플러스가 되는건데 뭐 전체값이 안나와있어 일단은 밥은 있어야될거 같고 충성도 민병대 사실 뭐 지킬려면 민병대랑 식량이 있어야될거 같은데? 곡물 저장구 풀이고 훈련장 벽 풀 민병 막사는 뭐야 민병대 보러스야? 이건 뭐고 이건 뭐에요? 이건 다운그레이드 하는건가? 아 부수는거지 올릴 수 있어? 이거 더 많이 들어가는거 아냐? 57인데 된다고? 정착지 보너스 정착지 보너스 사기 보너스 그거는 500원 내고 하죠 잠깐만요 뭐야 돈이야? 돈 뭐 가져가는거야? 500원만 가져가 뇌절하지마 500원만 가져간다며 아 예약금이구나? 아아아아 아 그럼 인정 이렇게 줄테니까 알아서 지어봐 민병대 민병대 알아서 짓겠지 뭐 민병대라는게 따로 있는데 수비병 넣는거 말고 따로 있는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행정관은 안주겠습니다 동료나 빨리 묵아야겠네요 약간 이제 안전할때 이 사이에 공격을 들어오진 않겠지 1000원이면 사실 뭐 돈을 쓴것도 아니고 이것도 세상 내꺼네? 연천깁씨 아아아아 아냐아냐아냐 모두 고용하기 모두 고용하기 이제와서 왔어 어떡해 옹이구멍이 되는데 눈이 120명 솔직히 뭐 서부제국이 들어올거 같진 않고 그냥 저거는 뭐 안전하다 그거나 뭐죠 동료나 아니면은 아예 좀 빼자 우리애들을 빼고 세뇌병을 좀 넣죠 그 종류가 좀 거..관리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들면은 창병 지금 뭐 창병이 쓸만하긴 하지만 밸런스를 생각해서 너가 들어가고 별로 없네 건병 보병 정보병 없네 흐흫 줄놈이 없네 징직공병 가져가라 보병 보병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재정은 높구만요 이거는 전에 있던 거랑은 급이 다르게 안정적이다 발전은 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주변이 다 우리 거라 그런가? 빨리 공방도 늘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올려야 됩니다 지금 저 안전한 데 생겼어 앞에 성도 하나 있고 저기는 도적들도 내가 다 잡아줘야겠다 사라로 와봐 용맹한 자네 내 생각에 누가 들어와도 지금 있는 애보단 좋거든요 용맹한 자 야 방랑자 꺼져 방랑자 꺼져 야 아 잠깐만 대장깐 한번 해야겠다 아 그냥 팔고 어 이거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수도 해야되니까 아 비싼 거 있긴 한데 그래서 팔아 지금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방랑자를 내려놔야된다 방랑자 장비는 솔직히 굳이 뭐 옮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려서 아이고 야 이러고 다니면은 불쌍해서 아주 어떻게 사나 잘가라야 방랑해 계속 잘가 검은 이빨은 정찰병 맞고 정찰병이 근데 안되잖아 안 올라갈텐데 그냥 이 은행 없음으로 살아 정찰병 없어도 돼 운 좋으면 안 죽는거지 뭐 용맹한 자 딱보다 세 보이죠? 도박힘이라고 하오 어 외국인이구나 그 일이 벌어지고 이웃들이 왕명을 위한 병사를 제공해야 했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했지 내가 지원을 냈어 오 뭐 강제징집 같은거 당했나보죠? 내가 검과 가죽옷 말을 사줬지 그렇게 나는 전사가 되었어 아 자기한테 사줬다는 말을 내가 잘못 읽었나보네요 아 난 내가 죽을 때 내 죽음을 슬퍼해줄 사람을 떠올리지 못했지 그 내가 그 누군가가 되었어 제공은 나를 포로로 잡았고 나는 몸값을 지불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 나중에 나의 몸값 돈을 벌 수 밖에 없게 됐어 내 무대엔 너같은 전사가 필요해 좋아요 쎄보이죠? 얘는 태생이 전사기 때문에 방랑자 설정은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더 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볼까? 용맹한 자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봐야 알겠는데? 용맹하신 분 와 얜 내가 찍어주는 애네 왜 야 왜 내가 찍어주는 애가 얘만 되지? 다 내가 되게끔 설정하지 않았나? 근데 왜 너는 안됐잖아 너는 왜 너는 왜 내 새끼가 된거지? 이해가 안되는데 좀 얘는 전투계통이네요 그리고 투척술이 없습니다 원거리가 그냥 아예 없네요 우클릭하면 스탠나와요? 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흠 일단 뭐 내가 찍어줘야지 그러면은 아예 이걸 해서 양손 갈지 한손 갈지 정하는거다 좀 고민되네요 부대 들어가서 우클릭하면 나온다고요? 이거요? 이거? 이거는 압니다 이걸로 봐야 좀 설정이 되니까 아 아 고민되는데 일단은 보병까진 찍어줄거고 활력을 얼마까지 찍어줄까? 활력을 11일까? 그냥 다 줘버릴까 그냥? 저는 보병으로 키울거거든요? 전술 쪽도 있네요 전술 쪽은 됐어 너무 복잡해 편하게 가자 말의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수척이니 활을 찐데 뭐 투척으로 하고 부대규모 증가합니다 이건 부대 기술이죠 부대규모로 가죠 승마중 원거리 무기의 페널티가 10% 감소합니다 근접무기 페널티가 10% 감소합니다 이거는 뭐 나한테 다 살 상관없는건데 기병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아 투척으로 가는게 낫겠지 그래도 추가 투척무기 아니지 이거는 근접무기로 가야겠다 근접전 그리고 이것까지 가고 싶은데 일단 16개면은 3개 마스터하고 하나 더 남는거니까 일단 가 어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면은 너무 많이 갔나? 순간 5개 다 줄 필요가 있었을까? 150까지 되네 운영단의 피해량과 공격속도가 어 이거 여기까지 가면 좋지 활력으로 가자 강해져야돼 야 10이 막 10이 맥이네? 맥을 이제 처음 보네요 인내로 가자 그러면 가 이거 초기화도 되는데 굳이 초기화하지 않겠습니다 와 생명력이 절반 이하일 때 추가 피해주는데 저런것도 있구나 레벨이 12네 아 앞으로 더 많은거를 믿겠어?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아 근데 기대되.. 조금 고민되는게 근데 양손무기 갈지 한손무기 갈지인데 사실 지금 시기면은 무조건 방패 드는게 낫거든요 방패랑 포람을 들어서 방패로 이제 원거리전 할 때 앞에서 막아주다가 기병오면 포람으로 찔러서 기병 없애는게 제일 셀거 같고 근접무기를 가면 아예 275를 찍어서 이걸 찍을거거든요 275를 찍어서 전투력을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화살 맞고 죽겠죠? 아 저 고민을 좀 해보자 아 육맹한 자 일단은 얘는 건방이고 얘는 뭐 선택 여지가 없죠 건방 얘는 뭐 건방 얘는 얘는 얘가 양손이죠 지금 그리고 내가 양손이죠 양손을 하나 더 넣는게 나을까 솔직히 난 동료들한테 아무 기대도 안하거든요 아 뭐하지 그러면은 처음에 한손을 안쓸거면 한손을 체력을 줘야되고 양손을 안쓸거면 양손에 체력을 줘야되거든요 너 양손 들래 한손 들래 뭐야 뭐 들거야 용맹한자 용맹한잔데 방패들면 안되지 용맹한데 원래 주인공은 용기 아닙니까? 주인공은 방패 안들죠? 용맹하니까 양손으로 가자 아 믿는다 너 달리기 할거야 이 기마술을 절대 안 올려줄거야 평생 뛰어다닐거야 다리 부러질 때까지 아 여기다가 투척 보너스래서 투척을 넣고 방패랑 투척 써야 좋은데 여기다 줄까 아 이거 필요없는데 이것까지는 난 진짜 좋은거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좋은거같은데 이거 아직 아직 효과는 아직 못봤는데 그러면은 한손을 거르고 한손에다가 최대 생명력을 주죠 그리고 이건 뭔데 속도 아 이건 뭐 상관없는거죠 이동 방벽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는 이정도면은 그냥 방패 들고 다녀도 되겠는데 필드베시는 필요없지 필드베시는 필요없지 필드베시 하기 전에 서브에서 싸우겠지 양손목이 피해량으로 가야지 이러면은 피해량에 조등군 임금 감소 필요할까? 규모로 갈까? 행정관을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이고 행정관 아니 아니지 아 모르겠어 그냥 대충가 규모로 아 이거 너는 속도로 가야지 쟤가 이미 검사랑 저로 80으로 했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죠 신속의 일격 너는 신속한 검사야 아 용맹한 자니까 센걸로 가야되나? 아냐 그런거 아무래도 좋아 자 여기까지 그리고 전술 아 전술 다 찍을 수 있네 다 찍어봐 아 시블레이션은 필요없는데 후텟이 남겨야되는 병사수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건 부대 지도자니까 필요가 없네 애초에 이게 다 필요가 없네 야 또 지도자니까 필요가 없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일단 활력은 맞아 저거 안 내키면은 생명력 한손 속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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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량 규모 신속한거 너는 생명력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부대 지도자 아니지? 마르게 저기 마르게로 해야죠 쓸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야 그러면은 일단은 투척이죠? 괜히 병질 꼬일 수 있으니까 은근히 주지 말자 내가 설정하는게 아니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이거 다섯개 맞고 이거 다섯개도 맞는데 여기다가 두개 주고 하아 여기다가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건 맞는거 같은데 투척수를 줘야겠죠? 투척수를 주고 남은 하나를 뭐 줄까인데 이것도 지도자야 필요가 없는다는거는? 필요가 없는다는거는? 하나 필요가 없는데?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는데 나 아 이거 어떡하지 대장술 줄까? 대장술 줘서 효율 높게 수, 수시나 더 만들라 그럴까? 수시나 만들어 아 필요가 없네 이정도로 예를 들어 이제 숙련도만 올리면 돼 방팬 일단 들고 방팬 일단 들고 여기다가 양손무기 주면 되죠? 투척이랑 빠르고 센거 없냐? 빠르고 센거는 칼을 그냥 그냥 찾아서 줘야겠다 비싼거를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들고 살아 몰라 몰라 이거는 100이 되면 줘야죠 일단 일단 이렇게 들고 살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맞춰주면 되니까 동료는 구했습니다 장갑도 샀고 야 그럼 너한테 장갑을 줘야겠네 야 너 아니야 야 방패 있는 놈이 무슨 장갑이야 양심 있어야지 양심 있어야지 방패 있는 놈은 장갑이 필요가 없어 얘도 뭐 방패가 있긴 하지만 쟤랑은 너랑 입장이 다르지 믿는다 오늘부터야 오늘부터 너의 전설이 시작되는 거야 레... 레전드가 되는 거야 일단 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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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의 나라로 갑시다 펜카녹으로 갑시다 일단 검의 도시 펜카노 100 이상짜리로 잡아주면 되죠 데미지는 안 바뀔 것 같지만 잘 싸우겠지 100 이상이면 속도가 속도 100 이상에다 보너스 받고 빠르면 숙련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유일하게 속검이야 지금까지 간 것만 썼는데 근데... 빠른 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 과연 찾아도 살 수가 없는 돈이 없어서 믿는다 영지 금액과 나의 공방 금액이 채워줄 거야 클랜은 어때 이제 클랜 있으면 한 명 더 데려올 수 있어 믿는다 강자들만 남길 거야 기술...기술...기술은 두 명... 두 명만 있으면 돼 사실상 아까 왕도 역할을 했던 무덕이래 야... 딱 봐도 쓰레기다 나중에 동료 한 번 찾아봐야겠는데 궁금한데? 어레이저 어레이저 99니까 사실상 이거 의미 없죠? 아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보자 아 이거 86장 빼서 용맹한 자한테 한 번 줘보자 아 이거 그냥 86이네? 어 어레이저는 의미가 없는 거네? 아 잠깐만 아 이거 보너스 받아서 86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86인 거야? 나 보너스 안 받고 있던 거야 이거 무기? 하...씨 이거 어레이저 가야 되는 거야? 하... 아 나는 보너스 받아가지고 86인 줄 알았는데? 아... 다른 애들 껴봤으면 됐는데 나 병신인가봐 하... 진짜 그냥 다른 애들한테 껴봤으면 알았을 텐데 아휴... 저 어레이저는 다른 거... 워레이저로 바꾸... 내 걸 워레이저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아휴... 7만원짜리가 저거? 아 저럴 거면은 저거 능력이 소용이 없잖아 하... 차라리 저럴 거면은 양손검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양손검의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 놓치면서 85이하면은 세지고 100 이상이면 세지고 이렇게 외놈이 왜 해놓은 거야 아 너무 찾기 귀찮아 그냥 아무 무기나 쓰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양손검 샤브르 어레이저보다 비싼 게 있네? 속도는 2 더 느린데 데미지는 더 센 거 같죠? 길이도 조금 더 긴 거 같고 핸들링은 더 높네요? 와... 이런 게 있어? 9만원짜리 처음 본다나 아 105짜리 있다 여기에 야 근데 이거 방패랑 주면은 방패로 방패 쓰느라고 이거 안... 한 손으로 쓸 거 같은데? 그럼 말짱 황인데? 이거야 이거 5만4천원짜리 이거 보너스 받으면 내 생각에는 9만원어치 할 겁니다 보너스 1%에다 5%였나 이거 받으면은 좀 약한데? 길이가 짧고 괜찮겠지 저 정도는? 양 사과 양키 괜찮게 사는 거 같은데 왜 저렇게 뜨지? 말 좀 팔아야겠네요? 30... 43... 44... 100... 와... 너무... 많다 야... 40... 100... 100... 100마리 해? 100마리로 가자 60... 20... 욕맹 환자 야! 욕맹아 누가... 누가 시라 그랬지? 올라가 욕맹이가 이빠로 가 너 욕맹 해야 돼? 생긴건 전혀 욕맹하지 않아 반제제왕에서 그 고자된 왕자 배신 때린 애 같애 뒤통수 때려서 아 너무 옛날거라서 말이 안통할라나 반제제왕 완결 난지 꽤 됐죠 야 완결 전전시즌까지 봤는데 되게 재미없게 났다고 들었는데 듣기로는 궁금하다 일단은 14만원 모으는거 그래서 검주는거 갓봐도 중요한데 검을 줘야겠네요 진짜 검의 검의 나라야 마로라스에서 산거 아닌가 나 지금 들고있는 검도 야 이거는 뭐 전쟁하러 가야지 전쟁을 해 해준다면은 왜 멈춰 놀랐잖아 왜 왜 렉걸려 뭐야 노래 오프닝 노래 막 중독됐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콧노래 계속 부르게 되는 그 노래 뭔가 텐션 올라가는 그 노래 음이 기억이 안나 빨리 올라가죠 그래도 이번에 장갑도 바꾸고 야 근데 나 저거 보너스가 안들어오는 무기인지 몰랐네 아 저럴거면 나도 그냥 100 이상으로 해야되는데 나는 85 이하에서 저걸 못본거 같은데 보너스 받는 무기를 있다면은 그걸 해야되고 85에 만약 무기인데 보너스 받는다 그럼 지금 낀 검보다 좋거든요 속도가 더 높으니까 데미지도 더 높게 배정될테고 느린 만큼 오오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누구야 누구야 누구 나 따라오는거야? 양심 없다 진짜 나 따라온다고? 해서? 나 병질 미쳤는데? 자신있는건가? 야 민 신병 30명 데리고 나를 치겠다고? 와 양심 너무 없다 얘네 다 신병이지 야 한꺼번에 덤벼 셋이서 셋이서 덤벼 셋이서 덤벼 어 셋이서 안 덤비네? 그럼 하나씩 내가 먹어야지 난 말 백마리기 때문에 빠르죠? 하하하 돈을 줘 돈 검사야돼 네 퍽퍽 흐하하 아 네 왜 들어가는걸까 어차피 죽을텐데 그냥 빨리 나와서 죽으면 되지 시간을 끄는 걸까 이게 AI의 심뽀가? 130명으로 사실상 궁병 한 명 있는거죠? 추측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아 저 70명 그냥 그냥 가야겠다 고지대 줘 고지대 줘 원거리 병사가 없는데 고지대 왜 먹는거야 이해가 안돼 야 왔냐? 야 오고 있는거 하다 딱 봐도 단계 야 기병의 어그로를 가져가라 아 저런 멍청한 게임을 봤나 어 기병 죽었네? 저건 못 막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많은데 막을라 그래? 잡았나 한 명도 안 뻗은거 같은데? 야 너무 강하고 살려주겠네 근데 이거 너무 빼먹기 힘들다 솔직히 이거 위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빼먹어야 주는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 영주를 잡는 이득이 아니야 이정도면은 크게 돌아서 크게 돌아서 크게 돌아서 딱 찝어먹어야 되는데 칩을 그게 안나오네 일로와서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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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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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 명성 주나? 명성 받아야되거든요 이제 클랜업 해야되거든요 아 진짜 동료는 진짜 끝이 없다 동료 진짜 올릴거 진짜 많다 자 다음 가면 레벨업까지 계속 올려 돈 계속 모아야될거 같은데? 와 진짜 한두쿠도 없네 더러운 투창맨들 더러운 사막말놈들 이리와 이리와 자왈 배두인 나 낙타타야지 낙타야 옛날에는 아이씨 개 낙타새끼 큰 맛을 나서 못타 아 으으씨 으으씨 으으으 으으으으으ятся 아 아 진짜 개못 던져 옛날에는 저거 코끼리도 있었는데 모드에서 어어 아프겠다 얘네들은 돌멩이도 없어 아 아프겠다 와 방패 있는 애들은 꼴에 방패 있다고 살아있는거 보소 꼬래 방패에 타고 살아있는 것 보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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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잘 먹어 미친놈 아 내껀데 자유요 200원밖에 없니 나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병사를 더 많은 돈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금고를 털어서 여기 자꾸 몇백원밖에 없어 열밖에 여기 이제 위험하다 슬슬 진짜 거의 손해 안보고 이기긴 하네 병진이 너무 낮아서 쟤네 저 정도면 나라 망했어 저 정도면은 저 나라는 끝장이야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왜 노예들 이렇게 돈을 안주냐고 포로들 아 무슨 영주 둘을 잡았는데 이것밖에 돈이 안돼 만원 가진 놈 없냐 세 명 잡으면 만원 나오지 않을까 한번에 나 잡으러 오는거야 지금 병진이면 진짜 많이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고기 방패고 고기고 고지대만 먹으면 돼 이 산가에서 잡으면은 내 생각에는 150명도 이길 수 있어 얘네 지금 병진을 생각하면 근데 산가까지 얘네가 와줄까 어 야 뭐야 서부제국이랑 평화 그리고 전쟁 났다 북부제국이랑 났다고? 갑자기? 라게타가 존이네 그럼 전쟁 존이네 아 라게타로 가자 나 좀 애매한 위치인데 지금 63짜리 먹읍시다 아 마을사람이군요 얄마리스에 주둔군 없죠 주둔은 영주 없죠 지나가면 되겠네 그냥 너무 갑자기 나는거 아냐? 어 얘는 얘는 맛있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북부는 지금 너무 맛있지 얘는 대국인데 잘만 끊어먹으면 한발로 떡상하지 겁나 빠르죠 빨리 백마리 있는데? 빨리 백마리의 힘이야 빨리 달려 백마력의 힘을 보여줘 빨리빨리 달려 백마력음을 보여줘 그릇 그릇 쥐이 밤꽃 나 잘못 물렸으면 내가 젓겠다 병사가 어떻게 되냐? 무조건 내가 이기겠지만 오 야 치 병질이 꽤 준수하네요 물론 내 병질이 더 좋겠지만 2 Win 3에 공병 9이면 원거리하기 괜찮네요 하지만 나는 다 공병이지 공병 70에? 징집된 석궁병도 이제 물음표로 들어가니까 거의 다 궁병이죠 아 보병 보내는 거야? 미쳤네 야 터져 아 그럼 창만 막아주면 돼 보병들은 보병들이 뭐 기병들 막는 건 기대도 안 해 창만 막아줘 그렇지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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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마치 뒤통수 창놈들 명조들 지금 열심히 사냥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보병들 안 오는 것 봐 허 자리 잡고 안 오시겠다 특등사수면 저 정도 쏠 수 있지 않아 100까지 쏠 수 있지 않나 130은 너무 머네요 아예 꼼짝도 안 하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보병은 보병은 방패진을 하고 앞에 대기하고 석궁은 좀 오래 쏘니까 그냥 대충 대기해 오래 쏘니까 대충 쏴도 맞겠지 멀리서? 안 맞나보다 이럴 정도면은 궁병을 먼저 보내야겠는데 적이 언덕을 탈까? 슬슬 애매한데 위치가? 오 야 온다 야 온다 야 내가 좀 젖이는데? 아냐아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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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만 해 병질이 달라 보병을 먼저 보내자 몸만 대줘 너희가 도망가면 나 진다 일단 일단은 기동 변수는 없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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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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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이야 의외로 괜찮은데 야 잘 잡는다 빨리 겸치로 다 바꿔줘 군병들도 정신 못차리죠 이러면은? 좋아좋아 아 네 명이나 죽었어? 아 만원 너무 좋구요 자넨 자유네 서로 내놓으시게 스토지안이네요 라게타에서 정산만 하고 다시 싸워야겠다 너무 잘 싸워 아 디비니티2를 또 시참으로 할지 트 근데 나 영알못이라서 솔직히 외국인들이랑 멀티알 자신 없거든요 아니요? 외국인만 있어 지금 아 이건 그냥 팔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비싸게 팔아서 뭐하겠어 빨리 돈을 모아야 된다 우리 용맹 환자한테 검 줘야 돼 용맹 환자 분명 용맹함을 보여주기 전에 한번 때리기도 전에 활맞고 죽을 걸 예측하지만 그래도 일단 검은 줘야죠 양심있는 관계로 방패를 빼고 검을 주면 오히려 더 약해질 것 같은데 흐흫 어떻게 되겠지? 아 근데 어디다가 어디서 전투가 시작될려나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라게타가 싸울 것 같긴 한데 라게타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혹시 나면 내 우생성을 노리지는 않겠지? 저 병질은 미쳤구요 병사의 소모가 덜 되는 것 자체는 보병 배치기 할때보다 훨씬 낫네요 근데 약간 이제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알죠 보병 밀리면은 한번에 밀리는거 그때가 왔을 때 진짜 난 쪽도 못쓰고 잡힐까봐 너무 불안해 배치기 하면 어느 정도든 이제 밀리더라도 내가 이제 갈무리가 되니까 최소한 난전이 되면은 내가 활약을 하니까 근데 이거 잘못했다가 지금 완전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너무 무섭네요 난전까지만 끌고 가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텐데 스읍 하 우리 검사님도 계시고 풀템 검사 검사님 관계해서 대기해 믿고 있겠어 숙련도 빨리 올려야돼 빨리 빨리 275 찍어야돼 다 다 돼 내꺼야 숙련도 내놔 숙련도 빨리 빨리 다 내놔 이리와 아 아 두 대 친거 같은데 아 이거 안좋아 아 150도 안됐어 150 되면은 못쓸 수 있나 이제 아 이거 방패 해야되나 아 솔직히 방패 이거는 의미 없을거 같은데 거의 이겨도 나을거 같은데 아 사기 감소시키는거 해버리면은 숙련도를 원래 기회가 줄거 같으니까 드디어 발착이다 이거까지 가야돼 이거야 이거 있어야돼 우리 보병놈들이야 다 검사도 저거 시너지 받나? 오늘은 되게 적적하네요 상담만 있고 지금 명주가 없어 하 일로 올까 과연 일로 올 필요가 있을까 여기를 먹을거면은 내꺼를 먹을거면 일로올텐데 안오겠지 내꺼 먹어서 뭐하겠어 이게 뭐야? 아 이런것도 있어? 하 지역공소체소는 때로 통치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서를 체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들 이렇게 재량권 지역면병대 강화에 사용됩니다 좋은거 아냐? 좋은거 아냐? 인병대가 강화되고 군주와 호족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높으로 감소된다 이게 좋은거 아냐? 그냥? 아아아아 나한테 지불하는 돈이 감소된다는건가? 군주가 나니까? 찬성하자 어차피 내가 찬성 안해도 찬성할거 같네 이건 뭐야? 아 관계가 있는거야? 기권할래 아 이거 둘다 감소네? 이렇게 되면 이거 하자 이게 맞을거 같구만 20으로 해봐 영향력이야? 아 영향력을 소모하는거네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별게 다 있다 영향력을 이렇게 쓰는거구나 와아 나 처음 알았어 이게 뭐 뭔가 했거든요 나 이거 있으면은 뭔가 나한테 좋은건가 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를 시키는거네 나라에서 입김이 세질라면은 전쟁에서 활약을 해야된다는 전쟁에서 활약을 할 기회가 없는데요 뭐야 서부제국 또..또..또 지랄이야? 흐흫 주제를 모르는구만 지금 이 시국에 근데 이거 이렇게 된거 보니까 이미 넘어간거 같은데 적들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안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위로 지나갔을거 같진 않고 아 아 여기도 성이 있네 이게 있네 그래도 여기는 안올거 같은데 이미 왔으면 지나갔겠지 어딘가로 지금 빠졌는데 적들이 내 생각에는 흐름을 좀 읽어야되는데 흐름을 못 읽겠네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야 병사가 없어 우리 영주도 없고 이거는 어딘가에서 지금 뭔가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는거거든요 와 여기 지나갈 수 있구나 폴린도르크가 어디야? 저기 아 여기서 싸우고 있었어? 아..이씨 어째 아무도 없더라고 어째 한놈 올라가고 있었다 했는데 야 복부제공 밑에서도 난리네 올라갑시다 조용하네요 아주 이스터성 이스터성을 점령했다고? 이걸 왜 점령해? 갑자기? 소유자는 뭐 니들끼리 알아서 정하구요 영역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또 먹을 수도 있는 건가 그럼? 여기가 격전지.. 격전지구나 잘 봐야겠다 괜히 잘못 물렸다가 큰일 나니까 여긴 도망가기도 좀 애매하네 외길이네 헤어양 우리 병사 이렇게 많아? 와... 천명이 있네 여기서? 이 통로네 야 이정도면 괜찮지 여기 도망다니기도 좋구 도망다니기는 좋은데 저기 저 화장실을 가야겠네요 야 이거 좀 물어봐 화장실 갔다오게 얘들아 알아서 잡아 화장실 갔다올게 화장실을 partnering ش婦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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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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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라서 안싸우나? 그럼 성을 노리는건가? 여기를 노리는건가 여기? 불은 안났죠 여기는 주둔군이 있는데 지금 주둔 그 한 영주가 있는데 아 산정많은거 보니까 이거 여기 병사가 없는데 왕래가 나 지나가도 안나오고 저기로 한번 가보자 야 위에서 싸움이 끝나서 내려갔다던가 설마 아니겠지 이거는? 여기 내가 오니까 또 어 야야야야 그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나 여기 있는데 아 미쳤나보네 진짜 야 이거 칼사야되는데 지금 약탈자 잡아 일단 어 저기서 싸움을 거네? 저렇게 걸리면은 싸움이 많이 걸리긴 했어도 좀 내 영지는 안전하네요 위쪽에 싸워주면은 방어전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 안녕하세요 하이 뭐야 이거 궁병이야 약탈자가 돌병기 때문에 그런가 아 야야야야야 그러지마 돌멩이 아퍼 왜 이렇게 아픈거 돌멩이가 어? 왜이렇게 아퍼 왜이렇게 아퍼 왜이렇게 아퍼 왜이렇게 아퍼 이씨 빰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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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된다 32만 올리면 돼 제대로 싸우면 두 번이면 올라간다 진짜 그러면은 병지 병사의 이제 힘 차이가 차원이 다른 15명만 올라가도 115인데 제발 하하 여기 좀 무서운데 아무리 그래도 이쪽에 싸우겠지 이제 저렇게 돼있으면 야 근데 너무 땅을 이따위로 먹어놨냐 이거 발갈아도 안 뺏긴게 진짜 용하네 저건 진짜 뺏기도 괜찮은 맵인데 얘네한테는 이스타선 같은 데 싸우는 거야 흑양으로 가지 말고 열미 열미로 가자 어 열미 통과해서 가죠 열미로 저기는 오바야 느낌이 안좋아 병사를 증집을 하면서 좀 이제 방패마기드가 내줄 보병들을 늘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번도 안 붙잡혔다 사실 이제 뭐 새로운 걸 계속 하다보니까 붙잡힌거지 이제 붙잡힐 수 없지 약살자 녹는 속도 좀 봐 흑양으로 가자 버 Bass 쓰너 어디서 싸우는 거야? 갱만 우생은 괜찮지? 믿는다 우생은 괜찮아야 돼 쟤들이 오네 됐다 알아서 잡아라 군기병 알아서 잡을 수 있지? 잊고 있어 어이구야 어이구야 야 거기로 올라가네 안되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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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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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디서 이씨 하천 어딨냐 30이냐? 아 이미 못 건너오지 건너오기에는 너무 아프지 어 이거 안죽어? 아 내가 건 바꿔도 될까? 너무 데미지가 안박혀서 지금 275를 찍어야 돼 이게 희망이야 어 명성 2 3 가까이 아 이러면 좋죠 명성 소수점으로 주는거 너무 역겹다 반올림해서 주지 그냥 너무하네 진짜 힘받네 얼마나 차이 닿는다고 차이 닿으면 없네 사르골로 가보자 한번 정차를 하자 일단 내 성이 있으니까 우생 뭔가 되게 없어보인다 이름이 우생이라니 음 강도다 입냄새난데 입냄새나면은 말걸지 말죠 비싼 무기가 없으니까 녹이지 맙시다 아 이미 풀리네 아 아 하아 아 어디서 싸우는거야? 아니 딴건 몰라도 얘네는 덤빌만 하잖아 좀 쉬었잖아 많이 아니 틀났다 먹을거 없다 내가 먹을거 없네 아이 야 정신 뭐 차린다 이러면 안돼 밥이고 진리야 이십원이면 비싼거지만 산다 우리애들 먹여야되니까 비싸도 산다 가족의 불화 자 아니 인근에 도저 근신처가 있단 말인가 나 지금 방어해야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흐흫 근신처 질거 같은데 재수없으면은 수적 수적 스물 스물셋 내 부대 사라졌어 돌짱 돌짱 야 난 검사님이 계셔 물론 상성이 좀 안좋은거 같긴 한데 얘들아 사격해야지 병신들아 궁병이야 정신 차려 아 미쳤네 진짜 야 활로 그렇게 들어와 데미지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료사 아 와 개 느려 때리는거 히익 졌는데 이거? 아 무슨 그렇게 들어와 데미지가 어 아 아 아 나 너무 뇌절했다 그냥 싸웠으면 이겼을거 같다 지금 보니까 동녀들 체력 달면은 너무 아 아 아 잠깐만 캐스트 실패냐 그럼? 야 너무 몰려있었는데 그거는 기습이 아니었는데 셌다가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가봐 리벤지야 리벤지야 아 이거 다시 갈 수 있네 근데 지금 이 시국에 도적단이랑 싸우는게 맞을까 아 와 얼마 안남았었구나 한번에 몰려친거네 얼마 없었는데 그렇게 다 몰려있던거야? 너무하네 진짜 무슨 1 데미지가 달아 이씨 어디서 어디서 캐스트 완료 와 매력상승 매력남이 됐구요 하 하 하 하 하 에론이가 먹음직스럽구만 주변 차 주변에 뭐 없는거 같은데? 우리 공성하고 있네 에론아 들이대 야아 들이대 들이대 우리 에론이 보병부 되겠네? 병지를 보니까 에론아 오는거니 너희가? 안오고 있죠? 자 가자 너무 멀다 근데 시작점이 거의 다 보병이죠 원거리도 없고 원거리는 아 기병이 창기병이네 그리고 두마리고 영주하면 세마리네요 그냥 진영을 짜는게 의미가 없네 그럼 왜 돌아다니는거야 왜 돌아다니는거야 빨리 오지 어우야 안오죠 아직? 자기 천천히 잡아 자 온다 온다 야 딱 고지대다 딱 고지대다 아이고 맛있겠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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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뜯어 더 앞으로 와 그렇지 오지도 못하게 한명도 죽지말고 그냥 압살해버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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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무슨 한방이야 상두둑이 없잖아 너무 그렇지 공병만 남았죠 아 얘들아 죽으면 안돼 블라디아 건병같은 애들 죽이지마 죽진 않았구나 기절이구나 붉은색 해골이 죽음이었나? 아 7.5명성 와 얼마 안남았어 진짜 만원 좋아 얼마 안남았어 어어 야 뭐야 이거 와 겁나 많아 직원병들 다 쓸어왔네 가자 하나도 안죽었다는 정말 좋은 소식이구요 나만 뻗었다는 원에선 대장이 죽으면 진거였는데 여기 너무 내가 죽어도 잘 싸우니까 너무 좋아 후́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흠 그븐흐흐흐흐 보병으로 본댓 까는 거는 진짜 내가 죽어도 이거 부담이 적은데 이건 부담이 많아 불안하네요 검사야 아 너무 한심하고 적을 못 녹여서 휴식을 해야 된다는 점이 너무 한심하고 와 괜찮겠냐? 너희 밀리면 나도 힘들어 여기서 주황싸움 못해 지원병 570명 미친 저건 졌지 저건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지지 거기서 두덕이 있고 고통받던 시절이 그립나요? 아니 몇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벌써 그리워하면 안 돼요 다신 안 입을 것기 때문에 내가 저도 옷을 안 벗겨가서 정말 다행이야 와 저건 저승으로 가버렸고 나름 많이 깠다 그래도 사빙종 베고 고통받는게 좋아요 고통 안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고통을 받으시긴 갔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거고 내용을 아는 이상 고통을 받을 수가 없죠 정신만 차리면 돼요 괜히 물려죽지 않으면 됩니다 바쇼르키 저거 먹고 싶은데 일로 지나가도 될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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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쇼르키 잠깐만 야야 X됐다 어어어어 바쇼르키가 나 물었으면 죽었다 나 진짜 말하자마자 저승으로 발버렸네 아 이래서 이래서 이불 털면 안돼 옥스칼만 안 먹으면 돼 바쇼르키만 잡으면 돼 내가 빨리와 바쇼르키 이리와 이리와 넌 꺼져 내꺼야 징진병 60명 스토지안 내꺼야 오지마 내꺼야 1대1이죠 궁기병 6 궁병이 꽤 많네요 10명 있는거죠? 아닌가? 10명 같은데? 아 이러면 사실상 이제 16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궁기병도 포함하면 궁기병은 와서 한번 단보로 온다 야 궁기병들한테 지옥을 보여줘라 건방지게 지금 80m 더 먼저 와? 야 찢어 하 궁기병만 해치워 적으로 다 끌면서 그렇지 그렇지 궁기병 개멸했죠? 좋고 좋고 야 이제 와라 그만 쏴 그만 쏴 흐흑흑 흐흑흑 그만 쏴 안오죠? 아 이거 보이는거 이제 너무 사기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너무 사기야 너무 전략게임이 됐어 이거 완전 매펙이야 진영을 일단 잡고 천천히 갑시다 온다 온다 야 저거 넘어오면 무조건 내가 이기지 야 앞으로 오네 저지대부터 올라오네 천천히 아주 깜찍하고 정식하죠? 나한테 나한테 던져 두참 그렇지 아 자가 너무 많이 던지지 말고 적당히 던져 뭐 주머니에 있는거 닦아서 던지네 그냥 결혼 부캐 던지는데 집어던지는데 이 차라리 한 솜씩 던져 아아 아 이러지 말고 아 깜짝 놀랬잖아 산사태 난 줄 알았네 녹색 산사태인 줄 알았네 아아 오지 말라고 아 오지 말라고 뒤 좀 쏘라고 얘네 등을 쏘라고 방패 없는 등을 그렇지 어 왜 이렇게 잘 쏘오냐 얘 뭐냐? 어디서 이씨 얘 얘 등을 쏘라고 등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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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추르키 아 와 만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 잘 쓰겠습니다 얘는 나오시고 어우 병사도 보충해주네 너무 좋죠 불지어를 주네요 불지어는 가져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야 근데 병사가 100명을 하나 빼야 된다 불지어를 뺄 순 없고 짐직병을 하나 뺍시다 아픈 애 빠져 아 나도 많이 다쳤는데 이거 사르고 가자 이번 거는 진짜 센 전투였어 얼마 남았냐 아 9 남았어 9 한번만 제대로 싸우면 돼 돈도 7만원이나 있는데 화평을 맺어서 사야되거든요 저 이거를 아 말 왜 이렇게 많아 미친게임아 이거 이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8만원 와 검 냄새가 난다 보이서부터 모락모락 난다 아주 그냥 아 우리 성 아니죠? 내 성 아니죠? 내 성만 아니면 돼 옥스알 사실 내 성보다 옥스알이 중요하거든요 어 너무 없는데 뭐지 불안한데 이 폭풍전야 같은 불안한 뭐야 아무것도 없어 다 잡혀갔어 다 잡혀갔어 뭐야 에이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전쟁 나는데 우리가 너무 무시해 무사해 지금 사막마을 놈들이랑 부프 조국이랑 싸우고 있는 건 내가 마지막에 봤는데 저거 풀리면 한 번에 훅 가거든요 성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저건네 먹이지 더럽게 빠르긴 한데 넘어왔죠 지금 물어 내 건데 왜 니가 먹어 왜 내 건 니가 먹냐고 잘 합류했네 그래도 너무너무 우리가 많은데 창기병 일곱 흥병조금 열명이죠? 흥병 얘네 보내고 나는 쏘기만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애들 하나도 안죽고 적들 다 잡아먹는 내가 가서 좀 싸우면은 어 야 다리도 꼈네 저기다 가고 산기하고 앞에다 방패 이 거리만 유지해 와 겁나 아파 우리 애들 열심히 쏘면은 금방이지 다리로 가면 나도 위험한데 다리로 가야되나? 저거 노리는 건 좀 오히려 위험할 것 같고 와 온다 온다 밀려온다 기병 기병 다리로 오는 것 봐 야 물러가지마 물러하지 마 물어 가지마 물러하지마 물러하지마 야 명상이다 도저히 깔아야된다 물러하지마 물러하지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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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하지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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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막아 그만 막아 그만 머리 머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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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어디서 투창질이야 이씨 나 투창있는걸 자꾸 까먹는다 나도 투창있는 사람인데 왜 안던지는거지 36,000원짜리인데 이거? 자꾸 존재를 잊고있어 이러면 안돼 36,000원의 힘을 봐야돼 36,000원은 더럽게 안맞아 더럽게 안맞아 어 티는 진짜 쎄 36,000원인데 한발에 이러면 한 8,000원정도 하는건가? 겁나 비싼거네 와아 8,000원은 겁나쎄 너야 저기야? 이리와 어디서 야 8,000원 겁나쎄 8,000원 겁나쎄 아싸 아싸 한번만 더 싸우면은 쿨 클랩업이다 6,000원 야 잘 줬죠? 야아 아하 아하 속쓰려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좋습니다 200원짜리는 녹이지 못한게 좋은건 아쉽지만 돈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혹시 밥 살거 있나? 맛있는거 좀 먹여야겠다 애들 너무 잘 싸우는데 이렇게 잘 싸울때 밥좀 먹여야지 흠 이건 팔아도 되겠다 하지만 무역을 할 때가 아니죠 전쟁에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도 사줘 비싸지만 바가지지만 사주고요 대추 야자 바가지지만 사주고요 고기도 먹어 우리 병사들 몸값보다 밥값이 더 나가는거 같애 흠흠흠 병사 죽은거 없어? 어 거의 풀이네? 하나 부족하네? 야 이제 한번만 더 싸우면 된다 진짜 진짜 그럼 가문업이다 오늘의 목표 가문업을 달성하는건가? 가문업이 된 순간부터 그날 목표 끝나는거지 이제 이공정락성이 이제 난공정락성이 됐기 때문에 좀 버틀만 하거든요 이거 넣어 내꺼다 오는거 없죠? 저거 먹으면 내 생각엔 업이다 그치 믿고 있어 몇이야? 4만 올리면 돼 4는 주겠지 3.9 줄거 같다 내 생각에는 이건 무조건 이겼죠? 어 병질은 나름 좋네요 나름 맞아 아 부족함 핸드폰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아 뭔일이야 아아 이리온 너무너무 예쁜 구성이야 이리와봐 굳이 대를 잡고싶으면 굳이 안잡아도 이기겠지 정도면 저거를 잡았으면 더 지울텐데 이미 이겼죠? 산계대형으로 펼쳐졌기때매 어유 기병들이 좀 매섭게 오는데 기병좀 잡아줄래? 기병들아 그냥 멍청이 보고있지말고 아따가 그렇지 궁병 궁병 딱돼 야야야 궁병들 나를 나만 너무 노리는거 아니냐 이리씨 이리씨 한 명도 안죽은거 같다 나는 나는 죽기 직전이었는데 내가 다 맞아줬나봐 좋아 내가 아프게 난 회복이 되니까 참된 군주 아냐 진짜? 와 한 명도 안죽었어 대박 구상도 없나봐 지금 명성 4 넘게 들어왔죠 4티어 됐죠 오늘의 목표 완료 동료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동료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얘네랑 전쟁하는게 진짜 쌍따봉이야 와 다음은 몇이야? 야 미쳤다 진짜 1450을 올리라고? 부대는 사실 부대 이거면은 어 몇이야 175라고? 어? 15명 넣는다며? 어 이러면은 끝났는데 진짜? 이 정도면은 공성도 할 수 있지 내가 망그래도 지금 동료 중에 얘를 넣어놨는데 능력이 어떻게 서로 어 올려놓은거죠 이거? 어 나 레벨업 150 방패로 갑시다 이 사기 떨어져 도망가면은 거슬리니까 솔직히 필요가 없으니까 몰가던 몰가던 필요가 없죠 발체해 가구요 거래 갖고 이건 투창으로 가자 투창이 좀 재밌으니까 음 음 우리 용맹한자는 뭐 한대도 안되렸나보네 하나도 안올랐네 아 맞다 내가 한숨깨 안찍었지 그래 얘를 봐야지 개인 부대 구성원 일단 숙련도 만으로 더 잘 되겠지 자 그럼 제 목표는 나 잠깐만 너 그러면은 몇 올라가는거야 쿨럭 10인데 용맹아 9.9야? 야 9.09야? 이거는 미쳤는데? 흑양으로 가자 징집을 해서 이제 진정한 그거거든요 이거 이제 식비도 수배로 들고 170이면 내 생각에는 이제 없어 상대가 말도 계속 전투로 모아야되나? 아니면은 그냥 말을 모아와야되나? 와아 와아 흑흑흑 이제 그냥 블러지 아니면 다 데려와 175면은 끝났어 어 이거 진짜 끝났는데 이거 나라 세워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많아봤자 120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거의 뭐 야 이 정도면 뭐 야 다 모여봐 야 이거면은 그냥 끝났지? 170이면 진짜 총대장만 안 맞으면 돼 병질 계속 올리면 계속 올라갈텐데 병질 지금 아직도 흑잔데 공방으로 공방 지워야지 야쿨란 짓죠 야쿨란은 뭐야 아로망 모트 알로스탕 초르나르 아르망 초르나르 아로망 초르마르 알로스탕 모트 이렇게 네 개 양 올리브 물고기 올리브 올리브 두 개네요 올리브는 뭐야? 뭘로 뭐 만들지 올리브로?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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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드질 가야겠다 무드질 ㄹ 어우 부드질러 갑시다 15,000원 돈도 뭐 남아나고 이거 공방에서 나오는 수익 하나를 그냥 병사 수익으로 병사 유지비로 쓴다 그러면 생각하면 딱 되겠다 밸런스가 맞네 올리브는 뭐 만들지? 기억이 안난다 올리브하면 올리브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흐 어흐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흐 이거 오일 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징집하는 애들이 없다 이러면은 나 너무 좋지 고용 고용 다 고용해 기병 빼고 다 만들면 된다 진짜 거기서 노르드에 사실 로독의 피 같은데 어찌됐건 피가 끌고 보병에 피가 끓고 있어 이정도 뭐 이정도 쓰면은 창병도 필요 없지 탄막으로 볼트 탄막으로 그냥 다 기병도 죽여버릴 수 있겠는데 밥도 좀 많이 쟁여놔야겠다 동료 누구 넣지 좀 강해보이는 놈 없나 용맹한 자 그런거 이름 이름부터 세보이는 애 비싼 무기 있냐 없네 팔어 그냥 한 진짜 막 빚도 막 몇만원 있는데 믿음 가게 야 이렇게 세니까 이렇게 빚이 많겠지 자 그런 애 없나 돈은 준비돼있어 들이대 빨리 부대가 커지고 있어 많이 강해졌어 근데 너무 순식간에 세졌다 두 배 세진거 같은데 갑자기 기병은 필요 없다 나의 부대에 기병은 필요 없다 말을 타니까 운동 능력이 안 느는거 아니야 회색매 독약 무쇠배 무쇠배 너무 무례한데 무쇠배 한번 보자 회색매는 뭘까 공술까 매하면 공수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나는 바티니아인이요 어 옆동네네요 20년 제국 제굴 제굴 위해 싸웠어 하지만 20년동안 제굴 위해서 아 더이상 군단 존재하지 않아 아 어 이제 싸움을 이삼는 전쟁 군주들 밖에 남지 않았어 아 얘도 전사네 그리고 외국어도 좀 할 줄 알고요 아 자 여깄어 자 볼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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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잠깐만 이걸 지금? 이거 지금 맞아? 머리 좀 묶어놓고 월웨이저 지금 맞나? 흐흑흑 흑흑흑 찌르기가 있다는건 좋죠 찌르기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찌르면 근데 월웨이저를 살지 구만원짜리를 살진데 구만원짜리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미 욕심이 나 일단 방패 방패는 사실 뭐 싼거 써도 꽤 쎄잖아 이런거 써 500원짜리 사줄게 무기는 뭐 무기는 못 지켜있니 쇠배야 피해량 실드베시 메이스 한손검 누가 이따위로 찍어놓으래 거미랑 메이스야 알았네 그럼 메이스로 가자 어차피 충격 높아서 잘 때릴거 아니야 알아서 충격 63회 휘두르는 속도 81 이건 너무 극혐이다 이건 이건 아니다 토끼는 아니고 아 이거 이렇게 느려 무기가 다 어? 양손 무기가 훨씬 빠르네 아닌데 이건 더 빠른데 아 데미지 차이가 나는구나 아 양손 무기가 꽤 세네 생각보다 이 X가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건 X라서 보너스를 못 받죠 이건 95에 57 충격 이거 좋아 보이는데 길은 좀 짧지만 아 고민된다 아 고민된다 적당한거 없나? 이거 좀 좋아 보인다 88에다가 70 이 좁은 거머를 아 길이도 괜찮네 이거 내놔봐 우리 새로운 동료에게 장비를 줄 때가 됐군요 무쇠배 녀석 니가 끼고 있는 건 너무 데미지가 낮아 역시 쓰레기 끼고 있었구만 아니다 다를까 구데기 같은 거 끼고 있었어 저럴 줄 알았지 저럴 줄 알았지 조용히 있더라 도끼 던질래 자벨린 던질래 도끼가 좀 멋있지 않냐 딜은 자벨린이지 관통인데 안 쓰는 내가 투척 안 쓰는 내가 3만원짜리 쓰는데 너는 메인인데 800원짜리 주네 다 이런 거야 나중에 무기 맞춰주겠네 장비 자 나 이제 많이 세져서 진짜 가면 되거든요 이제 동료도 좀 센 놈 생겼고 솔직히 동료한테 뭐 바라는 건 없는데 방패가 있으면 뭐 평균은 가니까 방패로 화살만 막아줘도 얼마나 좋아 투척 투척도 있고 음 전혀 석궁병처럼 안 생겼어 백지집 사간다 이제는 성 먹어도 돼 먹어볼까? 아 근데 좀 티어는 좀 올려놔야겠지 아무리 그래도 일단 말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늘려졌어요 말이 백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야 우리 가문에 대항할 자 누구인가 들이대 들이대 딱 들이대 어디 있어 누구야 와 얘네 갑자기 밀리는데 확 저기에 내가 합류하면 비벼진다는 거 아니야 와 나 이렇게 성장했어 진짜 엄청난 성장이야 근데 너무 느려 아직 가실입니다 가시눈으로 꿀을 많이 빨아야죠 근데 이거 정성성 확보 같은 거 안 보내도 되나? 그런 거 없나? 공방 수익이 너무 좋아서 좀 볼까? 야 기름 합척공 겁나 많이 줘 400원 줘 와 이거 그냥 흑잔데? 병사 75명분을 해도? 아 먹을 게 없어 470이 몇 이제 속도 어때? 3.3 나는 4.6 대권씨 빠르긴 하네 이제 그냥 붙어도 되죠 이런 애들 몇 명이냐 신입 37 24 나는 69 그냥 붙어도 이길 것 같은데? 후속이 어떻게 붙느냐는 모르겠고 이기지 않을까? 어 너무 나대는 건가 이거는? 뇌절인가? 아냐아냐 붙어봐 우리가 더 많아? 와 미친 조합이야 쟤네 공병이 없어 150인데 야 절로 가자 다 모여 천천히 온다 야 어 200밖에 안 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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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는 생각보다 아 고병은 방패 궁병은 앞으로 땡겨서 산괴진을 펼치시고요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 잘 싸운다 우리 애들 방패 들고 있죠? 적당히 쏘다 도망가도 되겠는데 원처럼? 그게 되나? 아이 그냥 새로운 시도 하지 말자 괜히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진 도병 쪽에 기병을 부딪혀야 돼 꿀 빨라면 아이구야 딱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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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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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차 2차 온다 2차 온다 야 다시 대기 얘네 석궁 한 대 맡겨 징지병이 창이라서 너무 좋아 에이 알아서 쏴서 잡아야지 그렇지 그 정도에 밀리면 안되지 기병 둘에 밀리면 안되지 최고 티어인데 그렇지 아냐 그 방향은 아냐 이 방향이야 뭐야 아 이런 것도 있어? 저쪽을 향한 야가 있구나 아 방향이 이렇게 정하는 거구나 됐어 기종이 좀 많네요 우리는 추가 받을 것도 없겠다 아텍 저쪽 기병이 너무 위험한데 저거 너무 많은데 열마리면은 근데 안 온다 이나마나죠 저 기병에 내가 질 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안와?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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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날라올 것 같은데 봐 어 야야야 고병들아 가라 일로 이 선을 넘게 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갈무리 되게 잘했어 전혀 기대 안했는데 야 진짜 징지병이 너무 강해 이거는 2는 징지병이 강한 글란디아가 너무 세 징지병이 창된 순간부터 괴물이야 다른 애들은 한손검 쓰는데 한손검이랑 창은 기여도가 다르지 창을 쓴 것만으로 한 티어도 높은 것 같아 진짜 그 정도 강함이야 와 이거 진짜 거의 안 죽었는데 150명을 상대했는데 너 목에서 피난다 야 18명성 아 명성 높은 이유가 있구나 많이 주네 더 2만 골든 2만 골든 처음이다 2명분 매력 매력 올라가고요 지원병 빠지고 이제 포로도 80명까지 야 말 18마리 준다고? 54 65 67 127 128 128마리 말 부족하죠? 병사는 좀 많이 눕긴 했네요 168까지 6명 죽었네 야 미쳤다 진짜 본대가 오니까 기고반장에서 덤빌 것 같은데 아 그런건 없네요 이번 전투 너무 좋았고 석궁 베이스가 잘 버텨준다 보병 싸움은 보병이 힘에서 밀려버리면은 석궁도 위험한데 잘 버텨줘 뒤에서 잘 싸서 많이 깎아내니까 그런가보다 그리고 방패병을 위주로 드는게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아도 어차피 별로 안주겠지 포로는? 돈? 10만원이야 171 171이면 뭐 충분하겠지 아 근데 되게 별로 안좋다 무기를 400원짜리 좀 있으면 좋을텐데 잠깐만 잠깐만 만원이라고? 많이 주긴 했구나 와 이것만 8,000원이야 3,000원 야 이제 들어오는 돈 단위가 다르네 다시 가자 이게 174티어 가문의 힘인가? 5티어 가문 대체 얼마나 센거야 역시 전쟁게임은 물량빨이다 물량이 곧 힘이다 야 빨리 화평 맺어봐 장비좀 다 빵빵하게 챙기게 아 아니면 더 올려야되나? 이거 에론군대 이길거 같은데 나 이거 티어만 더 올리면 진짜로? 진짜 엄청 센데? 아니면은 배트사이즈 좀 올릴까요? 배트사이즈 올리지 말자 이 게임 너무 문제가 많아 지금 얼리용서 쓰이고 아직 잘못 만들었어 오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구만 내 생각에 오픈때까지 최적화 못할거 같고 기능을 뺄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정상적으로 안돌아갈거 같구요 중간에 그 끊어지는게 있었기 때문에 영상만 생방송도 안 끊어졌는데 영상만 끊어졌다는게 참 버벅일때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달라붙은거니? 내가 그렇게 느려? 아무리 내가 말해도 그렇지 70명으로? 와 이제 70명은 상대도 안돼 지원병 46명이야 이정도면 석궁병으로 돌진시켜도 이기겠는데? 야 원거리병사 한명도 없어 상남자조합 우리의 몇명이냐? 와 우리가 140명 나왔네 지금 한번에 쯧 갈아와 자자자 얘넨 여기 얘넨 여기 한번 단계전 어 원거리 없으니까 고병들 방패될 필요도 없네 딱 고지대 먹고 조금만 더 와 그냥 뭐 사라졌죠 쟤네들은 다 나는 가서 나대야겠다 내 절해도 되겠다 이정도면 신경만 안 달면 되겠다 어우야야야야야 와 나 정수리 폭물선 완벽하게 그려서 정수리 꽂힐 뻔했어 대박 나도 36,000원 8,000원 던진다 8,000원 2만4,000원 3만2,000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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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개 쓸모없어 다 잡은거 아님? 뭐가 문제야 아 얘네가 돌아다니면 싸우고 있구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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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도 못 때렸어 이제 병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때릴 수가 없어 지금 나온 병사만 저번 모든 병사보다 50% 정도 더 많네 자 야 이거 가문지 한 번 더 올라가면 뭐 얼마나 올라간다는 거야 300명명 나오나? 야 그 정도면 진짜 혼자서 머리 다 끼고 다니겠는데 진짜 온 세상을 다 부시고 다니겠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끝나 한 명 남았어 도망갔잖아 쟤는 내가 이긴 걸로 해줘 야 야 아이고 미쳤네? 그런거에 맞을 자 그만해 무서워 장궁이니 왜 이거 아 야 왜 왜 이렇게 아파 이씨 빰 빰 빰 빰 빰 빰 빰 500원 갖고 있었니? 이렇게 개고생 시키고 아휴 수준 야 얘네한테 뺏은 말로만 다 모이고 있다 엄청난데 영향력이 엄청나 진짜 세졌다 진짜 진짜 전이랑 급이 다르다 내가 딱 티어가 올라가면서 나보다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시점에서 부대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무적이야 이제 진짜 진짜 막 천명한테 기기지 않는다는 말도 순조롭게 쌓여가고 있고 어 열미로 왔네 엄먹을까? 어 먹혔네 흫 당신은 대체 흑양으로 가자 입구를 열어야 돼 이안을 풀어야 돼 지금 이안성을 풀어야 된다 우리 부대 몇 명 죽었니 거의 거의 풀이네 지금 포로도 해방해주자 1번 명사를 더 올리고 싶은데 티어를 우리 성도 멀쩡하구요 야 이거 이제 문자 키워야겠다 이거 못참지 174인데 키워 전이랑 급이 달라 이건 너무 나댔고 어 이정도? 이 케이를 더욱 크게 만들어 그리고 나만의 색으로 다시 하얀색 크으으으으으으으으ę 나는 강하다 K가 커졌어 그렇지 그렇지 강해졌지 너무 크다 야 근데 아 키워드 똑같구나 우리 가문의 위상을 드높여야 돼 아 뭐야 나 풀이었어? 빨리 제드랑 합형 맺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한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라 세계랑 전쟁하는 건 오반데 내가 좀 많이 성장했다곤 해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했는데 공성으로 한 번에 다 말아먹을 수도 있을까? 아니겠지? 그럴 일 없어 설마 200명인데 킥만 하지? 지원병 40명이 수성에 뭔 도움이 되겠어 아 근데 이거 좀 제거를 해야될까 짭졸들을 아 일단 일단은 넘기자 혹시 모르니까 적 본데도 아직 발견 못했으니까 적 본데를 확실하게 어디든지 발견을 했으면 내가 좀 나대 볼텐데 전처럼 내가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놔둬도 된다 이렇게 나대도 이렇게 나대도 아무도 날 못 막아 170명 물량 빨로 야 너 꽤 병질 좋다 야 야 꽤 좋은데? 하지만 물량이 부족하지? 두배 이상인데 이쪽은 병질 좋지만 물량엔 안되지 야 밸런스도 쓰레기네요 밸런스는 궁병이 없네요 두 명밖에 없네 저 참기병이죠 둘 다? 아 좋아 참기병 나쁘지 않지 김씨 가문의 K가 더 커졌기 때문에 300이면 사실상 데미지 못 넣지 따라와봐 아냐아냐 아직 쏠 때 아냐 아직 쏠 때 아냐 아직 쏠 때 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왜이래 이거 자자자 다 따라 안오죠 저쪽에서 자리 잡은거죠 어 저렇게 나오면 추가 병량 나오겠는데 빨리 따라와라 얘들아 내가 좀 빠르지 쟤 뭔데 쏘고 나 지랄이냐 아 보병존이구나 보병 주제에 지금 선으로 쏘면서 오는 것 봐 너무 역겹죠 빨리와 150까지 땡기고 안온다 150쯤에서부터 이제 압박을 해야겠네요 어 본대 150 그렇지 짜자자 아 온다 온다 야 빨리 자리잡아 그렇지 군대는 더 앞으로 보내자 이거는 기병이 좀 있으니까 기병을 상대해야 돼 더 앞으로 보내 어 추가 나왔다 기병만 바라봐 아 아 저기 기병 막아 저기 기병 막아 아 야야야야야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그렇지 잘 막았지 잘 막았지 잘 막아 잘 막아 아이 살짝 살짝 삐끗했네 저것들 아유 군네 쓸모없고 기병은 뭐 됐고 고병만 잡으면 되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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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좀 나 좀 때리게 해줘 왜 이렇게 몸으로 나를 방해해 야 이거 안 죽었는데 하나도 안 죽은거 아냐 한명도 안 죽었네 하나 기절했네 다 잡았나? 어허허 야 병성 8 야 먹는 양이 다른데 만원 자유요 강기 이렇게 팔씩 올리는게 도움이 될까 흫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데 말 네 마리 받아가고 와아 이거는 내가 구해줘야지 야 이거는 내가 구해줘야지 아 이거 사막놈들이야? 야 도와줄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우리쪽이 훨씬 많아졌죠 상대 병사가 우리 병사만큼이네요 아 뭐야 수성전 아니야? 그냥 포위병이야? 근데 포위병을 포위병 아 포위 아 포위병을 얘네가 공격을 한거구나 아 왜 공격했대 수가 밀리면서 이번건 우리들이 좀 많은데 얘들아 이리 와야지 보고있네요 밸런스는 좋네요 얘네 앞에 가기 싫은데 너희들 너희들 산게 이번에 기병이 있으니까 좀 어그로 꾸려주지 않을까 기병 어그로를 멀리서부터 쏘자 어차피 타단은 많은데 그렇지 어디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와아 100이 넘는데 맞추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뭐하냐 가서 싸우던가 해 개 쓸모없네 갑자기 내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 진짜 수치상의 영향력 거의 천 가까이 되던데 그 수준이야 거의 정해병들 아니야 아 야 뭐야 나 왜 정신 못차려 정신 못차렸어 나 지금 와아 그걸 찔르네 야 데미지가 200이잖아 얘들아 너흰 나대지 말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얘들아 너희는 나대면 안돼 너희가 본데야 진희들은 그냥 먹이야 야 왜 그렇게 야 야 왜 그렇게 향해 야 이게 아니지 이거 어떻게 바꿔 방영 뭐 어차피 잘 싸우고 있네 방영 바꾸는건 좀 어렵네요 어떻게 바꿔야될지 모르겠네 연습을 좀 해보자 찍는걸로 안되고 어떻게 돌리지 이거 우리 애들 한명도 안죽는게 제일 중요하지 어 야 야 얘 등을 맞출 생각 없냐 얘들아 그렇지 야 야 160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못잡아 이거야? 어 야야 아 저 말 녀석 지나가 놓고서 나를 들여밝고 가버렸어 우리 애들은 하나도 죽으면 안된다 어 0명 상대는 지금 80 60 80 90 90명 정도 맞네 계속 싸우겠다 그러면은 빠르게 가자 우리 애들만 안죽으면 돼 어 잡았다 다 잡았다 우린 하나도 안죽고 하나도 안죽고 명성 15 미쳤고 영향력이 엄청난데 6천원 아 좋아요 나랑 너무 친해지는거 같은데 보랄친구하겠는데 야 말 몇마리야 여섯마리 여덟마리 되겠는데 이제? 180? 170 되겠는데? 우리 애들 아니야? 우리 애들이 왜 있었대? 저기서 그냥 싸운건가? 이해가 안되네 가는길에 얘네도 좀 한번 때리자 아 와 유지비 천 어? 떠나야겠소 아 야 이러면은 빨리 거미나 사야겠다 만 삼천원 십삼만원 있네요 아 돈이 너무 많아서 단위를 헷갈리네 이제 야 이제 그러면은 뭐 전쟁은 굳이 안껴도 되겠는데 지금이면은? 뭐 다른 두 나라는 사막이랑 싸운 놀하고 덤비지도 않을거 같은데 갓바다 갓바다 갓바는 사야지 일단은 이번에 좋은검도 좀 얻은거 같지만 팔겠습니다 갑갑바 갑 갑갑 갑갑 무쇠배가 입을래? 무쇠배는 방패 들었으니까 빌리아가 입자 세배야 값바 바꿀래? 그렇지 소세지 값바 너 준다고 그러고 쟤 줬냐? 야 아 눈치껏 싸게 싸게 갈아입어야지 치사하게 저걸 입을 생각을 하네 은근슬쩍 조용히 입고 있네 새끼 저거 안 돼 안 좋아 좋아요 우리 용맹하신 분 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너 검 맞춰주는 날이야 빠른 검 하나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내 것보다 9만원짜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진짜 안 싸울 것 같은데 쟤 용맹한 자 용맹함을 보여줄까? 과연? 영역력이 천이 넘었습니다 반란 못 일으키는 거 아니야? 영역력이 너무 높아서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 아니야? 에이C 와 이거 사야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준다고? 다 팔아 귀찮아 이런 이런 쓸데없는 거 처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두 갠 다 못 사겠다 어차피 10만 5천원 있는데 8천원 정도 더 있어야지 아 어깨만 사자 그럼 아 나 검을 못 사네 이러면 결국 야 근데 솔직히 가성비는 어깨보다는 아 일단 사 다 사냐? 6천원이 부족해? 6천원이 부족해? 6천원은 지불 못하지 아 저걸 빼버렸네 실수로 자아 우리 세배 세배가 세니 황금빛이 세니 순차적으로 황금빛을 줘야되나? 세배 세배 160 130 130 180 150 40 너가 낫겠다 야 바깥 할 수 있겠지? 아직 4.4고 믿는다 얼굴은 전혀 황금빛이 아니지만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분에게 아 너 그런 거 잊고 있었어? 전쟁이나 하러 갈까? 사실 저쪽으로 가도 이제 좀 해먹을 것 같은데 너무 쎄서 지금 우리 부대 너무 강해졌다 순식간에 여기가 어디야 우리 여기까지 왔어 앱을 좀 돌려놨구나 내가 로타이를 때려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진짜로? 아니면은 좀 넓으니까 여기는 안 오겠죠? 여기 한번 해볼까? 공성 얼마나 잘됐나도 봐야되고 여긴 얇을 것 같으니까 좀 오랫동안 안 뺏긴 땅이긴 해도 한번 서부제국이었던걸 뺏은 거니까 어 이거 잡을만한데? 내가 더 많네 50명 더 많네? 자 지어봐 와 나 이거 공성 전문가 있는데도 이렇게 느린 거야? 이거 어지간한 애들 와도 나 못 막죠? 사기가 좀 낫네요 식량 난 22일치 있고 얘는 0일치고 성벽이 3만이라는 건가? 어디.. 야 이거 너무 느린데? 이틀이면 지어져야겠지? 이틀? 아 아닌가? 그것부터 빠른가? 자 일단은 산 하나 야 나한테 붙었네 미친놈이 쟤네 껴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 다 꽤 센데? 와 나 이제 공성전 공성전 처음 해봅니다 이렇게 혼자서 들어가는 거는 한번 낑겨서 한번 들어갔었는데 당연히 원거리를 좀 넣어야겠죠? 원거리.. 근데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뭐 내가 지어서 쓰는 건가? 그냥 그냥 자동 배치하자 전투 시작 달아 궁룡들의 힘을 보자고 어 지금 적.. 적이 안 보이는군요 좀 위험하네요 그럼 거리가 보이면 좀 편한데 아 너무 거짓네 아 너무너무 보냈다 여기까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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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방패 아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공성병기 같은 걸로 저번에 밀었었는데 그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나봐 야 죽으면 후퇴 못하겠지? 와 나는 병진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못 맞춘다고? 아 이 정도야? 측면으로 지나가 저 문 못 보게나 칼로? 야.. 칼 센데 칼 센데 어어? 뚫을 수 있네 뚫을 수 있는 게 맞는 거니? 어 우리가 갑자기 교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닌가? 너무 한심한데 어떡하지? 너무 한심한데 어떡하지? 너무 한심한데 어떡하지? 정문을 뽀개라 뽀개버려라 도안이 안되고 있죠 지금 우리를 쟤네는 오래 쏘니까 괜찮겠지 얘들아 조만 가야되나? 어 뭐야 야 그런 게 됐어? 야 빨리 올려 뭐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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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아 이렇게 나 망한 것 같다 야 빨리 빨리 지원해라 스톱 얘들아 얘들아 아예 보이지? 다 쐈냐? 미친새끼들 이거 내가 간다 아 시발 전투 종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몰랐으니까 당한 거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알았으면 안 당했을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자 함 뜨실? 레오심 제국 신병 50명으로 뭔 자신감임? 120명인데 151 23명만 더 모아오자 와 이거 아주 난리 브루스를 죽여버렸구만 갑바 하나 더 사는 게 사실 낫죠 제일? 지금은 갑바 4만원짜리 이거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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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보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거 들어가려면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진짜 숙련도를 엄청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뇌제작자가 또 있네 군의관도 있고 우리 애들 아냐? 어? 어 이거 이게 이게 제일 낫다 야 무쇠배 입어 입어 검사 용맹 황금빛 무쇠배 올려 됐다 이걸로 사대장이 완성됐다 딴딴한 사대장 방어력만이라면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방패가 없는 두명이 있다는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네 가서 징집이나 합시다 열미로 가죠 빨리 가자 왜이렇게 느리냐 할말도 없다 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밥도 좀 사야될 것 같은데 이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나 말 몇마리 있는거야? 50 60 76 77 아 140 140 140마리야? 부족하네 140마리여도 부족하네 진짜 이거 웃기는 게임이네 어 3시간 했군요 3시간 13분 했군요 오늘 그래도 가문 레벨업이라는 아주 거창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공성전에서도 희망을 받고 이런식이면은 좀 보병을 많이 올려야겠다 이번에는 이번작은 공성전 할 때 조금 아 여기 뺏긴 상태로 마무리 됐어? 아 그랬구나 약간 이제 약간 이제 공성측이 원거리 쪽이 좀 불리한 것 같네요 내가 특동사세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됐다는거는 좀 더 이제 좀 옛날에 전작에는 이제 화살로 막 쏴가지고 빼먹고 막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그런거 못하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나봅니다 붙어서 좀 그럼 사다리에 얹히고 서부제국이랑 평화를 맺었다고? 북부는? 어 이거 이렇게 돼서 상관없어 제우니까 상관없지 로타이를 왜 로타이를 어떻게 저렇게 먹힌거야? 애초에 서부 거였는데 게르고스 성은 못 먹을 것 같고 이런식이면은 아싸리 보병을 늘려서 먹어야 되는데 되게 짓는 것까지 좀 내가 생각을 해뒀어야 됐다 아 좀 올려서 공성을 저 정도는 뭐 사다리도 먹을 것 같긴 하지만 도시 같은 거 생각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본대랑 좀 싸우고 싶은데 공성은 냈고 공성은 공성은 아직 좀 재미를 못 볼 것 같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칼도 못 쪘거든요 아직? 빨리빨리 마로나스 가서 칼 좀 싼거라도 한번 지어주고 올까? 아냐 뭐하러 그래 전쟁하면은 순식간인데 돈은 지금 170명 데리고 전쟁하면은 100인장에서 200인장이 됐는데 못 참지 헤르토게아서 근데 어딨냐 적들? 게르세고스가 어딘데? 게르세고스 어디야 여기 있다 이거 좀 저기 보게 해주면 안될까? 아 여기 그런 기능 있지 않았어? 누르면은 어디 있는 성인지 보는 기능? 아 진짜 어디에요? 아 여기네 이거 먹었네 내가 한번 때린 거 야 이것들 이거 그걸 곳에 틈샷 먹었다 이거지 여기서 싸우진 않네 왜 여기 다 모여있어? 와 거음 어 훅 갈뻔했다 진짜 리얼 이건 아래로 빠져야겠다 아래로 빠져서 대기한 다음에 말 140필이면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잘 싸워보면은 다 얻어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사막놈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못 찾을 거 같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찾으면 너무 좋지 아 신벽 신병이 반이죠? 이리와 나도 신병이 반인 거 같긴 한데 아니네 아니네 신병이 반은 아니네 나는 조금 클라스가 되는구만 그래도 야 나 말이 몇 마리인데 못 잡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야 이 정도 양이면 이제 마을이 껴도 상관없겠다 오히려 마을에서 싸운다는 말에서 내린 상처 싸운다는 약간 이점도 있고 많구만 이거 만원 줄라나? 이 정도는 만원이지? 옛날에 병사가 너무 많으면은 좀 느렸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변해서 굉장히 쉬워졌는데 오히려 병사가 많아지면 가문의 레벨이 깡패야 낮은 낮은 가문은 강한 가문을 이길 수가 없네 다리 건너편에서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만 아주 아 아 여기가 와야지 오고 있네 거기서는 싸워도 되겠다 차아지 아유 어두워 아유 어두워 엉 호어어어어 이번에는 아 새 명이나 죽었어?! 이번쪽 대밍 워아 향한 싱 heritage 시작 버그 조정 내가 장비다 이리 와 아이고 따가워 어 방어가 높아서 그런지 이제 슬슬 값을 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프긴 하네 아 아 따가 아이고 아이고 야 5명이나 죽으면 안 돼 이런 찌끄레기들 상대로 빨리빨리 치워버려 빨리빨리빨리 8명이나 죽었네 와 야 9.5명성 애형력 8 만골드 야 이번 건 좋았다 이번 건 병집이 셌어 말도 5마리다 파카운 갔다 와야겠다 오랜만에 가네 파카운에서도 좋은 칼을 팔았거든요 어 그래 뭐 있지? 마이론 가는 길을 잡아먹을까? 안 있어 파카운 피카운 피카운 제 무슨 이름일까? 이름에 유래가 있을까? 그냥 지은 건가? 포켓몬스터 보다 지은 건가? 그 냄새나는데 아 기름이 많이 준다 도자기보다 많이 주네 아 이런거구나 트락토라이가 뭔데 내성이야? 미친 게이머 잠깐만 트락토라이는 뭔데? 이거 내꺼라고? 이걸 나한테 왜 줘? 근데 위치는 되게 좋다 뭐지? 아 이 마을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이, 이, 이 나라? 이 나라에서 뼈를 묻어야 되나? 왜 이렇게 잘해줘 나한테? 왜 이렇게 잘 챙겨줘 엿겹게 이제 칼 파심 와 이거 괜찮다 오 되게 괜찮은데? 가격에 비해서? 이거 줘야겠다 용감한 애한테 용맹한 자들은 도끼를 쓴다고 용맹하게 도끼 쓰세요 아 이거 내놓으세요 겁쟁이나 방패를 드는 법이지 아무리 활약할 거라고 믿는다 투구는 8만원이라서 함부로 살 수가 없네 우리 부대 몇 명이야? 9명 정도 부족한데 뭐 그 정도는 상관없겠지? 170명이나 있는데 와우 네? 네? 어, 내 트락토라이를 먹었나요? 아니지? 아, 북부 제국에서 물고 있나 보다 야, 가봐 저 새끼들 지금 가면 먹힐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방어를 올려놔야겠다 병사도 많으니까 안 그러면은 힘들겠어 제때 가라 해방해야 돼 야, 잠깐만 난, 나를 쫓고 있다고? 150명으로? 아,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올라가, 올라가 쭉 가, 쭉 가 나 말 많아 말 많지만 너, 너, 너희들이 더 빠른 것 같은 느낌 뭐지? 일로 가야 되는데 신수했다 아, 왜 쫓아오는 거야 150명으로 자신 있어? 70명의 신병을 데리고 트락토라이 가자 빨리빨리 가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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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뭉쳐있네 좀, 병사가 좀 줄, 줄었던가 뭐 그런 거 있나? 어, 여기도 좀 안정감 있네요 주둔군 너무 적은 거 실환한가? 들어가 들어가 이 위에 애들은 못 주고 불지연 주자 불지연 주자 이게 최고 티어...인가? 아, 제국 거구나? 아, 제국 거구나? 자, 이 정도 줬으면 뭐 알아서 맞겠지 제주가 있으면은 좀,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까? 벽을 짓도록 방어력을 올리도록 번영도 번영도? 아냐, 주택 건설해 아이, 식량을 해놔 아, 뭐 아무거나 해봐 맘대로 해 몰라 개 복잡해 가자 빨리 와, 성 가진 채로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야? 이거 날 점점 설마 반란시킬려고 은근히 믿는 건 아니겠지 이 정도 성 먹었으니까 다음에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면은 반란 일으키게 만들겠어 절대 주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아니겠지? 하이 하이 눈두고 코 베어 갈 거 같은데 느낌 좋지 않아 주둔군을 진짜 빵빵하게 채워놔야 될 것 같다 한 명이 뭐야 육십 명이나 모아야 되는데 아, 정말 이거 누가 모집했어 이미 이리 와봐 여긴 안 했겠지 여긴 안 했겠지 전쟁을 하면서 계속 친밀도를 이제 풀어주면서 올려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됐을 때 내 밑에 들어올 애들을 또 친밀도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제국이라고? 벌써? 친밀도 야, 많이 먹었네 쟤 저거는 진짜 사냥을 할 말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음식이랑 필요는 가져가고 뭐 아, 사기 떨어지는 것 봐 맛있는 거 먹고 싶나봐 인정이지 증진병 증진병 70명을 더 넣을지 말지 증진병 70명을 더 넣을지 말지 총대장을 끌고 와도 합정군이 오지 않나 나는 다 채워놔야 되나? 내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하나하나 징집을 해서 아... 너무 흑혐이야 모두의 병사들 모이는 게 있었네 돈 주고 이걸 하는 게 나 차라리 돈을 내고 근데 발라내는데 땅 다 뺏기고 뭐 이러지 이러진 않겠지 땅 다 뺏겨도 뭐 어떻게든 기사회생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가문이 세서 지금이 170이고 한 번 더 업한다고 생각하면은 스물넷 다... 이런 식으로 두 성에 400이면 800명인데 어떻게 채워 이거를?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영향력으로 어떻게 더 못 받아가나? 병사들 한 번에 내 어마무시한 영향력으로 아 이제 우리 땅 아니라고 여긴 덜 주는 것 봐 야... 진짜 우리나라를 다 놀아야지 170이 찬단 말야? 90명만 모은 건데? 아 누가 이거 다 빼갔어 누구야? 걸리면... 10명 남았다 10명 남았다 하...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이건 열심히 하는 각이야 10명 남았다 아 이제 나는... 3명 남았다 4명 남았다 4명 남았고 5명 남았다 4명 남았다 4명 남았네 더 떨어지진 않네? 가긴 하자 아 4명 주둔근의 금액을 얘네가 알아서 성에서 지불을 하는 건가? 그리고 성 수익에서 빠지는 건가? 원래 한 번 봐야겠다 네, 저, 내, 저, 이쪽 성으로 가봐 모르겠는데? 윈병대가 30코 밖에 안 돼 일단은 돈을 좀 벌어 주자 뭘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니까 쭉쭉 가봐 철회 병사들로 와, 근데 공성은 좀 위험한데 아무 생각해도 공성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오히려 얘네는 땅이 많아져서 더 쉬울 수도 있고 도지 3개 적절하다 딱 딱 먹기 좋은 양이 나오겠는데 말 몇 마리 있어 45 아, 67 80 81 144인가? 가자 아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북부제국 북부제국이랑 피터지게 싸고 있네 여기 많았었는데 여기 다 나와있네 조심하자 재수 없으면 훅 간다 진짜 와, 이건 이건 나도 위험할 거 지금의 나도 위험할 거 같은데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다 영주야? 저렇게 많아? 울 수 있겠니? 아세라이 아세라이를 치자 내버려도 쟤는 여기까지 못 와 어차피 네, 내성으로 가 센 거 오기 전에 짜잔 애들 다 제거해서 쳐내고 아, 내가 주둔 거 너무 적은데 근데 80이면은 얘네들끼리 가졌어야 돼서 나한테 주면 안 됐어 왜 날 준 거야 준비가 안 됐어 위치는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먹어서 내 나라로 세우면 진짜 세긴 하겠다 여기서 개 지랄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거 하려면 한 3일은 더 해야 돼 차롱송 세우려면은 근데 병사들도 준비가 안 됐고 여기서 대기해 총대장군이 일로 나오나? 총대장군 좀 세니까 일로 안 나오지 않을까? 식력만 제때 보충해 가면서 대기를 해야겠다 소금 팔고 아, 사 비싼 치즈에 먹어 아, 사 주둔군 없 영주 없고 여기를 안 친다고? 여기는 격전지였는데? 아직 전쟁 초기라던가? 여기 말고 칠만한 데가 있어? 사막놈들이 내꺼를 딱 칠 땐데 여기서 내꺼 한번 수성해보고 싶다 수성해도 이길거 같은데 이거, 이거 먹는거야? 아, 미쳤다 이거 먹으면 안전빵이지 야, 저거 먹으면 안전빵 저건 내가 지켜줄만하지 저 정도면은 공방이 공방이 공방 제한이 얼마나 되는거지? 공방 혹시 더 할 수 있나? 공방 추가가 안되는데? 저거 다음 거는 공방 이거 뭐야? 40명짜리? 아아아아 130에 야, 이거 제대로 돼잖아 한번이다 합차하고 나도 합류 얘가 엘론이니? 누가 엘론이야? 어, 이렇게 하면 할만하죠? 얘가 병지 좀 많이 낮긴 한데 얘네도 그렇게 높진 않네 수가 우리가 더 많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한번 뭐, 질거 같으면 도망가야지 정의 공병은 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 공병 많이 나왔죠? 자리만 잘 잡으면 내 생각에는 이겨 상대 공병도 없다 진짜 진짜 공병 없다 진짜 와아 진짜 개돌진 부대다 달려가서 다 죽이겠다 그 진뽕가? 고지대만 먹으면 되네 근데 이 좀 멀다 와봐 산계대역으로 올건데 추가병사 오는 거리까지 생각하면 쟤네는 그냥 옆으로 가네? 내가 좀 더 많아서 그런가? 우리 보병 애들 때문에 내가 함부로 갈 수가 없다 여기 먹는 게 제일 세겠는데 여기 굳이 얘기하자면 추가병사가 저쪽에서 온다고 치면은 안전하게 생각하면 정의 병사는 다치면 안 되니까 얘들아 쏘지 말고 가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미쳤냐? 이제 시작이야 검사가 지켜주겠지 우리 애들 아 저기 기병존이네 또 저쪽에도 기병존 저쪽 두 마리 저쪽 아홉 마리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무 내전했다 내가 아따가 아따가 얘들아 뭔가 이상하거든 여기 와줄래? 그만 쏘고 올래 얘들아? 얘들아 그만 쏘고 올래? 그쪽 언덕을 먹거라 그쪽 언덕을 먹거라 들어와 아 너무 많다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얘들아 쏴줘 안 쏘고 뭐하니 그렇지 그렇지 기병좋아 나 너무 많이 달았어 너무 많이 소진됐어 얘들아 절로가 절로가 쏴 아 자유사격을 안했구나 뭐한거냐 나그러면 대체 야야야야 자유사격 빨리 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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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찔렸잖아 아이씨 어우 잘 쏟는다 우리애들 뭔가 좀 개차만로 싸우는 것 같지만 동맹애들이 우리애들만 잘 쏘면 돼 우리애들만 이길 수 있어 아 쓸데없이 많이 잡고 있어 아이씨 저 언덕을 먹어야 되는데 언덕을 먹을 기회가 안 온다 저 따위로 얘네가 모여가지고 우리애들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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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이거 이길 수 있니? 경원비는 비슷한데 경원비가 비슷하면 이기는거 아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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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200명 200명 항상 예상을 끼고 비슷하긴 하네 어디있어 얘네들 근데? 아 우리애들이 싸우고 있구나 근접으로 궁성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네 야 이거 병질이 다르지 얘네는 짐집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겼다 조금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겼어 엄청나게 20명성 야 2만원 와 이번거 솔직히 아찔했다 나 진짜 아찔했다 근데 이정도 깠으면 솔직히 이 나라는 지금 한 정비하려면 며칠 지나야죠 엄청 많이 죽였으니까 다른 나라 정 다른 나라 병사랑 손잡고 우리는 손해 없고 내가 손해지 나는 뭐 명성을 얻었으니까 아직 그래도 130은 있네 아 내가 데려갈만한 애가 없구나 근데 와 200명 포로 왜 이거밖에 안돼 40명 빠지고 그 정도면 빠지고 아 140이라고? 이게 어딜 봐서 140이 나와? 이게 어딜 봐서 140이야 이게 140명이라고? 한 명 한 명씩 있는데? 에이 에이 아 아니 왜 안 들어가? 아 뭐야 아 위에다 넣어야 돼? 와 너무하네 3티역까지 버려야 되나? 와 와 이 정도는 데려가게 해줘 마을이 좀 멀어서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야 너무하네 2명 더 와 이번 거 말 많다 약해졌다 나 여기 길목에 뭐 있으면 진다 와 이번 거 많이 소비했다 2만 원 벌었어 칼 사도 되겠는데 장비나 맞출까? 와 놀라워라 놀라워라 여기로 돌자 위에는 징집해서 가도 돼 전쟁 났으니까 징집을 했겠지 와 진짜 많이 죽었다 와... 진짜 많이 죽었다 비터지게 괜찮았네 내가 언덕 내가 정신 너무 못차리고 쏘는거 막 중지시키고 이래서 그러는데 제대로 쐈으면은 내 생각에 언덕을 사수해서 훨씬 더 안죽고 더 안정적으로 잡았을텐데 멍청하게 싸웠네요 아 어떻게 공격 공병을 데려와 놓고 공격을 하지 말라 그래 황당하네 내가 봐도 야 14,000원이야? 낼 수 있니 너? 이거까진 낼 수 있지? 내네 이것만 내 제일 좋은거 못파냐 올리브 주세요 야 이제 도시에서도 판매가 안될 정도야? 야 이거는 돈을 버는게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 가문이 문제야 가문이 전쟁은 돈이 낸다는게 무슨말인지 알겠구만 내가 정해병사가 좀 녹아서 쪼금 그건 좀 많이 아쉽네요 너무 어디서겄어 약간 언덕을 져서 쫙 병사 쭉쭉 빨아먹었으면은 진짜 너무 안정적으로 잡았을텐데 마지막에 엉성하게 싸워서 정해병사들 몸으로 막 싸우고 공병들을 저럴 바에는 아싸리 보병 배치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쭉쭉 밀면서 힘으로 싸먹는게 좋았을텐데 의리석었어 가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억 9만원 와... 없냐? 어차피 대기해야되니까 스음... 트락트라이 못놀이겠지 오르세... 오르테시아를 못먹었네? 먹... 때리지 않았나? 이게 뭐야 너 이렇게 올려서는 진짜 택도 없다 슬슬 나도 돌아가야 되는데 와 너무 많은데 비싼 것도 아직 남았는데 진짜 좋은 그게 안 나오나 보다 강철 제일 좋은 거 철 아직 이거 이거 이거를 먹을 수준 아니란 말이야 질 좋은 이거는 얼마나 좋은 거를 갈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질 좋은이지 질 좋은 아이템을 갈아야 질 좋은 게 나오는구나 질 좋은 작업만 먹자 됐다 팔자 이제 저 너무 귀찮다 근데 솔직히 나는 상점표 아이템 사도 상관 없는데 너무 귀찮아 저거 할 시간에 진짜 많은 걸 이룰 수가 있는데 펜카녹이나 가죠 왜그래 왜그래 왜왜왜왜왜왜 잠깐 멈침멈칫하는 이유가 뭐야 무섭게 1일 골드받았나 1500원 어 이게 자꾸 왜 멈추냐 게임이 영지수익이니? 쭉 가자 어디보자 아 얘네를 안 팔았구나 이 노다지들을 아 노다지 치고는 3000원밖에 안 해? 포로는 데려갈 필요가 없어 재밌어 거 뭐야 방 오고 사야지 아무리 그래도 진짜 돈 금방 모인다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면 쇼핑할 돈이야 아 방금 약탈자 75명이었어? 15명이죠 15명 아 이제는 무법자로는 안 되겠는데 단위가 달라져서 아 워레이저 말고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없어? 워레이저야 양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뭐야 미쳤어? 10만원 아우 아우 너희 왜이래 갑자기 얘네들? 에헤이 이거 아니야 더 줄 수 있잖아 좋은 아이템 세어놓는 가봐 나의 그 검의 성지 마루나스로 가자 명검의 성지 방금 간대가 덩글라니스죠? 혹시 괜찮냐 트락토이? 저리 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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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돌출된 그레이트 샤브르 길이가 3 더 긴 대신 속도가 2 낮아져 이게 제일 비싸니까 이게 제일 쎄겠지? 야 와 이걸 이걸 걸고 간다 되나 용맹아 니 검이다 5만원짜리 검 니꺼다 이제 야 내가 너머들 너를 검사보다 더 쳐준다 야 진짜로 검사도 만원짜리 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갑자기 굴러 들어와서 모든걸 다 가져가고 있어 나는 9만원짜리 검 아 두배 비싼 검 더 9만원짜리 검은 시 아 여길 못 지나간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야 일로와봐 9만원짜리 검 한번 시현해 봐야겠는데 어느정도의 파괴력이 있는가 9만원의 힘을 이 보병도 좀 이제 올려야겠다 공병 몇명이야? 공병 50 60 60 60명이야? 65? 아 이것까지 하면 65에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몇 명이냐? 77이네 남은거 다 보병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공성해야지 이제 이제 밸런스로 승부한다 어 민병대가 좀 늘었네요 저정론 택도 없지만 저 병사에 네 병사 합쳐도 못 막을 것 같은데 저기 있으면은 이거 뭐야 누구야 숙소저 숙소저 그럼 퇴치하자 부대 사전트 메뉴로 사전트 메뉴로 퇴치할 시간이다 지금까지랑 급이 다르다 우리 병사들 감히 내 성 옆에다가 기질을 지어? 이거 빨라진거 맞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빨라진거 같기도 하고 데미지는 낮아졌습니다 훨씬 얘들아 얘들아 나 죽어 얘들아 뭐하냐 얘들아 얘들아 뭐해 치료사는 왜 데려왔어 도대체 어우 미친놈들 어우 미친놈들 이거 아니야 아 뇌절이야 이러면은 어어 조금도 멈춰설 수 없어 얘들아 너무 많췄냐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 우리 애들 좀 추가해서 달라고 14명 보냈다 내일 쳐들어가면 되겠는데 아 14명 보내는데 이렇게 많아? 아 참 쎄구만 우리 성에서 쉬어야겠다 어떻게 군대를 어떻게 써먹겠다고 지금 징집해간거야 사마귀들이랑 싸우겠다는건가? 의술이 96이 됐구요 아 이거 누굴 찍는다는거야? 아 이거 찍는거 너무 표시가 잘 안보여 아 이거 누구지? 한 놈 찍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아 얘구나 당연히 두척이지 얘를 아침에 나가자 얘네 뭐지? 갑자기 지나가는거지 기분 나쁘게 와 웅키드의 군대 와아 저건 수성해서 막을 수 있을정돈데 부정민 58명 밖에 안들어가 있다고 저정도 부대에? 이상한데 뭔가? 진짜 센건가 그럼? 야 그거 뭐 내주면 안돼 내 목젓까지 그럼 만든다고 나 넥슬라이스 나간다고 그거 먹으면 먹게 두면 안돼 야 그거 아니야 마을에서 음식이나 좀 사자 아 공물 53원 이거 실화인가? 너무 상도덕 없는데 caregiver 헤엥 피터지게 싸운다 정 14 Sing 10명 남은 거야? 와아 10명인데 저렇게 피터지게 싸워? 와 곡물 겁나 비싸 여태까지 본 곡물중 가장 비싸 저거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너 그거 쳐도 돼? 여깄던 병사다 어디 갔어? 그 400명? 저기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 일로 나왔었나?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성은 입구가 없나? 우리 애들 색깔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네 아 전쟁 난 줄 알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전쟁 난 줄 알고 저 습지기들이랑 아 3.7이고 쟤도 3.7 그러면은 길목에 따라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영원히? 영원히 못 잡는 냄새가 나는데? 야 길 더 이상 없어 에이 여기서 막히겠지 못 가지? 그렇지 어어? 어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길을 어떻게 만든 거야 누구 짓이야? 누가 이런 짓 했어 지원병 50명 어디까지 따라가니? 어디까지 따라가니? 어디까지 따라가니? 어디까지 가니? 여기 어디니? 여기 나 귀찮게 해 죽어 죽어 아 쟤네가 오는 거냐? 보병이 온다 야 이런 진영은 처음 봐 와 어떻게 저렇게 보병만 있지? 오는데 계속? 무슨 깡이지? 자 얘들아 모이고 야 사막이 너무 예쁘네요 이쁜 사막이 존재했다니 무척 툭이 좋음..는데? 아아 아 4시간이 넘었군요 벌써 어찌 피곤하다 했더니 난 너무 게임 오래 못하는 건가보다 아니 아니 얘들아 너무 오라고 계속 더 가고 공병이 없는데 저렇게 잘 선다는 거는 뭐 투차를 선다는 거겠죠? 9만원짜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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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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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이야 이리와 이리와 다 돼 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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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9만원 아 이리와 이리와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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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딨어 이게 9만원이다 이게 9만원이다 우리 진지병 다 창병이라서 쉽지 않을텐데 야 근데 짜투리 방사도 이렇게 쎄? 와 나 죽어 야 9만원 아씨 겁나 아파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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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9만원 9만원 이리와 잡았니 얘들아 이제 퇴장하면 안될까? 이 모래보다 더이상 보고싶지 않은데? 사막이 진짜 예쁘다 캠핑카 타고 가면 재밌겠다 가만 시원한 에어컨 하면서 저녁은 이제 밖에서 먹는거고 사막에서 당신은 자유요 와 90명 다 받을 수 있네 아까 40명 받은건 뭐야 에어컨 그 몇 마리야 11마리? 와 너무 좋고 드디어 돌아갈 수 있는건가? 일로 가자 왔던 길 고대로 가자 얼마나 오래 쫓아간 거야 돌아가면 풀피 되겠다 빠른 운동 능력 올리려고 안 타는 겁니다 빨리빨리 뛰어다니려고 이번 적은 적들이 너무 금방 도망가서 숙련도 올리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좀 빨리 뛰어가서 뒤를 후다닥 때려가지고 숙련도를 올릴까 합니다 경보병이 장비를 어떻게 끼는 거지? 경보병 어딨나요? 경보병 경보병 여깄네 어 너도 창이구나 칼을 하나 차고 있네요 덜렁덜렁 쫓아가서 숙련도 쫙쫙 올려줘야죠 나는 제 사실 이 게임의 목표는 세계 천하통일보다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275 속도 올라가는 거 얼마나 셀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음 건 뭐지? 이거 도보 상태다 버서커다 다음 건 버서커 경험치 봤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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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적인 지도자 버서커랑 지도자 가면 되겠네요 근데 나 숙련도가 너무 안오르긴 하네 나름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나름? 나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156입니다 이거 심각해요 이거 숙련도가 좀 제한이 있나봐요 옛날에는 제한이 없었죠? 축축 올라갔어 진짜 이제 올해 하면은 막 이제 400까지 올라가고 500 가까이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팬도르 할 때 300 제한이면은 좀 그렇다 어차피 올렸는데 한계가 있더라도 시간상 그래도 약간 이제 제한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느낌이 다른데 마음가짐이 다른데 조금 아쉽네요 제한이 있으면은 병사 몇 명이죠? 어어 3명만 3명 부족하네 이 정도면 뭐 상관없지? 야 우리 군 돌진 야 이거 언제 먹었어? 이러면 안전하지 이러면 라게타랑 가론토르가 있는데 안전하겠다 계속 이것도 먹었네 얘네가 사막놈들 숨도 못 쉬고 막고 있는데 도시 가져갔으면 얘네가 이득 본 거 아닌가? 이 도시 내가 빼서 먹어야겠다 전쟁 나면은 야 이번 건 3000원밖에 안되네 활드는 동료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75에 87 아 한성검이 진짜 약하다 양성검이 엄청 센 거네 속도도 빠르고 데미도 세고 흐흐흐흐흐 이 블란디아가 그거 같아요 스와디안이랑 로독 합친 거거든요 로... 저격수도 굉장히 셉니다 얘 왜 돌아다니고 있냐 여기는? 아 이번에 기병 상대로 창병이 굉장히 세서 저도 창병 들고 다녔었거든요 아까까지 굉장히 좋더라구요 이제는 기병이 나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더라구요 야 우리 애들 때리고 있네 그리고 이제 본대에 부딪치면은 적들 도망가는 것도 있고 더이상 이제 끔찍한 기병게임은 끝났습니다 해방됐어요 이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저걸 왜 들어갈까? 저걸 왜 들어가서 저렇게 어둠 맞을까? 이거 어딜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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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짜리검 9만원짜리검 야 이거 진짜 빠르다 때려보니까 막상 그냥 볼 듯 몰랐는데 99의 힘이 이거구나 양손검으로는 이 속도 안 나오겠는데 여기다 퍽 찍으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오야 오야야야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쏴라 뭐하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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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왜이래 게임 왜이래 게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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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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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탈출 긴급탈출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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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그만하려는 거 오늘? 너무 많이 했다는 거야? 그만 쳐줘야겠다는 컴퓨터를? 에이 얼리엑세스지만 너무하네 진짜 자료요 46명 고맙네 아 방금 깜짝 놀랬다 왜그랬지? 이거 역시 얼리엑세스 내 생각에 얼리엑세스 이거 아크처럼 한다 진짜 진짜 얼리엑세스 엄청 길게 할 거 같다 딱 봐도 이거 뭐야 왜그래 아무.. 아무것도 아니야 가 근데 뭐야 800명 아 이거 위험한데 저 800명씩 다니면은 화면이 까매져요? 잠깐 살짝 깜깜해지는 거 본 거 같은데 까매지는 건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병사 좀 넣고 넣고 좀 돌아다니면서 해야겠다 이번에는 좀 석공명을 좀 빼죠 특등사소가 50명이나 있는데 이런 애들 뺍시다 150 이러면 200이죠? 200명이면은 수상할 때 도움 되겠지? 캐릭터가 까만색 네모가 돼요? 못 봤네요 야 근데 이건 너무 억지로 만들었어 지금 이거 내 생각에 이거는 채소사양이 아니라 그.. 아이씨 개색.. 이거 가져갔네 권장사양으로 하는 사람들도 안 돌아갈 겁니다 아 나 방송해서 방송 때문에 그런가 혹시? 근데 이거 부담을 바꿨는데 아 창병 아 이거 창병까지 섞으면 너무 손 많이 갈 것 같은데 보병이랑 창병이랑 그게 안되잖아 따로 분류가 분류해주면 내가 쓰겠는데 해주면은 보병 뒤에다 창병을 두면 되니까 편한데 분류를 안 해주면서 창병 보병을 섞어놓으면 내가 어떡하지? 방패벽을 하면은 방패들이 창병 앞으로 가나? 그럼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면은 방패들이 창.. 마른 몸으로 봐가지고 창으로 이제 기병 잡아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해줄지 모르겠네 웅병이랑 석홍병을 뭐 따로 운용할 필요가 있나요? 어 이제 장비도 돈을 꽤 많이 준다 아 근데 선술집은 진짜 너무 심했다 선술집은 더 진짜 너무 심했다 진짜 얘네 아 석홍병의 사거리가 더 길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계단처럼 약간 좀 밑에 놔도 되겠네요 궁병을 그래도 궁병이 더 그게 좀 DPS가 더 나오나요? 어떻게? 관통력 같은 거 하면 비슷하나? 하긴 궁병이 더 잘 나와야지 석궁병들은 장비도 그렇게 빵빵히 입고 다니는데 비슷하면 안되지 양심이 있어야지 살게 없네 작살 하나만 사자 이제 이제 슬슬 동료들도 맞춰줘야겠다 야 검사랑 용맹한 자는 어때? 용맹한 자는 될 거 같은데? 검사는 안되고 용맹한 자 용맹한 거 맞니 너? 용맹한 자는 숙련 돈 올릴 수 있겠다 내가 많이 찍어놔서 제어를 좀 찍어놨네요 제어가 아니라 투척수를 찍어놨네요 투구가 없냐 근데 용맹한 자? 아 너무 쿨이다 투구 껴봐 한..한발에 8,000원이야 잘했어 잘 던져 야 저기 해적.. 해적 엄청 많나보네 아 저 그런 모드 안씁니다 저는 약간 그런거 써요? 캐스트 모드 같은거 쓰고 아니 뭐 발더스에이브 여긴 그런게 없죠 캐스트 모드 같은게 뭐 새로운게 완전 뭐 펜더루처럼 나오면은 뭐 그것도 하게 될진 몰라도 얼리옥세스 이거는 하고 좀 오픈을 하면 하겠습니다 게임을 이거는 뭐 또 하게 되면은 이번 것도 좀 많이 할라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판타지 게임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선 판타지긴 한가? 마법도 쓰고 그래야지 약간 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얼리옥세스 끝날 때까진 바닐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지금 워낙 호환이 안좋아서 게임이 아 와 데려오라고 치솔을 해 당황스럽게 약탈자 약탈자 50명이면은 먹어야지 50명은 1건 61명이면은 2건 3건 3. 4건 3건 4건 6. 4건 4건 5건 4건 5건 5건 2건 예전 컴이랑 얼마나 차이 나나 근데 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얘는 평균치도 높지만 순간적으로 막 팍팍 올라가거든요 몇 배로? 병사도 많아지면은 이거 좀 심각합니다 9만원, 9만원짜리 거면 겁나 빨라 그리고 데미지도 안 들어온다 이제 거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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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 아냐? 어 왜 이렇게 안죽어? 와... 됐나? 끝내줘! 뭐가 있는건데 다 다 잡아 그나저나 오래들어 시참을 한번도 못했네요 저번에 아크 시참한다고 한것도 못했고 디비니티도 못했고 알러스도 못했고 이상해 참 보면은 보더랜드나 제노버스 같은거는 시참하기 좋은데 판타지게임 시참이 잘 안되네 조회수는 더 나오는거 같은데 보는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애 게임 이상해 참 같이 좀 할까에 같이 좀 하고싶어서 멀티 딸링으로 사도 정작 보는사람들은 보는것만 좋아하고 하는거 안좋아하나봐요 보병으로 가죠? 깔끔하게 근데 별로 공병이 저기 많지가 않네 공성전 하려면 일단 보병이 있어야 될거 같긴 한데 시참에 약간 로망이 있단 말이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때가 있어요? 게임하면? 같이 하는건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나 뭐 그렇게 치면은 롤은 미치지 올해 한게 아 올해 아 맞다 와우 클래식때 시참을 했구나 한명밖에 안와서 문제였지만 빨리 돌아가야겠다 로데.. 로데탄을 찍고 돌아가면 되겠네 장비 28,000원 리스트 오브 레인이요 잠깐만요 뭐 찾아볼게요 어떤 게임이에요? 아 뭔가 내 취향이 아니네요 좀 판타지적인걸 가고 싶은데 꿈과 희망이 있는 판타지를 원합니다 마법 쓰고 나는 우주 돌아다니는건 좀 안 내키더라고 스타크래프트도 좀 취향이 안 맞고 오히려 워크가 난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저 아 북부구나 착각했네 그렇게 이제 아 너무 이제 멀티에 특화된 게임은 애초에 제가 뭐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게 아니니까 그게 좀 그렇고 사둔거는 좀 많거든요 아 그런거 세일하잖아요 멀티 관련된 게임을 좀 사뒀는데 많이 20개 사둔거 같은데 하나도 안했어요 그게 안나오더라구요 오 이게 맛있겠다 지원병 40명? 딱 맛있을 시기네 들이대 부대가 굶고있대 빨리 들이대 빨리 들이대 빨리 들이대 야 얼마나 빠른거야 나도 말 많은데 병사 다 나갔잖아 야 대체 뭐 공물 없어? 포도? 포도 고기 야 공물이 없네 아 너무 못 먹였다 아니네 풀이네 지금 안 나갔네 착한 놈들 짜자 어? 왜 덤비는거야? 게임을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약간 좀 알려줘요 어떤 게임인지 오는거야 뭐야? 오늘? 고지대로 가야겠다 그러나봐 아 아 본거 같긴 하네요 근데 시참 게임은 시참을 해야죠 멀티 게임 같은거는 같이 하는걸 시점으로 해야되는데 같이 한다고 기다려도 안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혼자 해야되는데 발더스 게이트 같은걸 좀 하고싶긴 한데 자유도 있는 게임 궁금하거든 자유도 있는 게임에서는 좀 아참이면 어떻게 될지라던가 오는거 맞아 왜 안와? 우리 공병이 지금 80거리에 있는거야? 아아 자 잘 쏘고있지? 공병이 몇명이지? 여섯명? 그럼 그냥 붙이자 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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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기병이랑 꼬이지 말고 가서 싸워 9만원의 힘을 봐야겠어 아이고 여러명 베는건 찍어놨는데 여러명 베는걸 못보네 아주 그냥 이리와 야 겁나 빠르다 와 와 뭐야 얘는 떡상했는데 torch 난 니가 으아 으뜸 으아 으뜸 앗 앗 아 앗 앗 8천원 저걸 잡기 위해서 거의 3만원 가까이 쓴거 같은데 아 이제 이긴거 아니야? 아니 봐봐 찌르는거 짐지병의 찌름이 아니야 전투 민족이야 완전 어우 용맹한 자 투척하고 있네? 그래 투척이라도 해 솔직히 하는 것도 없을 것 같다 쟤는 용맹한 투척이 필요해 그렇지 야 말 멈추는 것 봐 야 동시에 찌르는 것 봐 진짜 잘 싸운다 옛날에 그 얼간이들이 아니야 포위하고 찌르는 걸 보면은 군대야 군대 징지병이 아니야 쟤네들이 농사 짓다가 지금 내가 불러서 온 거라고? 개지랄 야 진짜 이 불란디아 징지병은 미쳤어 옛날에 징지병은 그냥 진짜 오히려 있으면은 있으면 불편했잖아요 동료들이 키우는 걸로 키워줄 때까지 안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징지병은 촉촉 갖다 써도 만원 풀린다 네 그 풀린다 이제는 그냥 아니 아 손 이제 겟어 이거 이거 좋은데 2,500원 야 이번 거는 좀 흥했네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갑바가 뭔가요? 어디서 파나요? 저는 아직 안 좋은 거 끼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지금 본 것 중에는 제일 센데 가격이 4만.. 5만원인가 그래서 장갑도 85,000원인데 투구도 85,000원이고 장갑은 79,000원이었나? 이거 끼고 있거든요 저거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갑바가 제일 비싸야 될 텐데 오오오오오 어.. 개 깜짝 놀랐어 오.. 65, 9명 더 필요하네? 옛날처럼 확실하게 센 게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제일 높은 걸 원합니다 지금 동료들 장비까지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 제일 센 게 있어야 돼요 빨리 징집이나 해야겠다 여기서 해야겠지? 야 명성 오늘 그래도 많이 먹었네? 천 넘겼네 900에서 업했었는데 그래도 성이 확실히 두 개가 있고 성에 병사 채워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잘하면은 좀 빠른 시기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동료는 저 끼고 다니면서 1당 10으로 하려구요 예전에 펜도르에도 그 기능이 있었거든요 동료를 옆으로 끌고 다니면서 내려다니는 거? 저는 부대에 넣고 다니면서 이득 보는 싸움을 하려구요 그리고 옆에 뭐가 따라다니면은 불편해요 다름이 쉽니까 아시죠? 내 앞에서 싸워주는 동료는 좋은데 내 뒤에서 따라오는 동료는 실은 야 이거 맛있겠다 야 네크롬에서 스켈레톤처럼 앞에서 다 싸워서 지지고 복구해주고 난 뒤에서 구경하고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 온라인 게임에 나오는 애완동물처럼 무슨 조숙한 신부 마냥 한 세 발자국 뒤에 떨어져가지고 도와주는 녀석들 굉장히 거슬립니다 얘 괜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싸워주는 놈들은 앞에 싸우기하고 죽으면은 그냥 아 죽었네 뭐 이러고 많은데 뒤에 있으면은 왠지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신경쓰이고 내 생각에 분명히 동료하면은 얘네들 멍청하게 하다가 동료들만 따로 끊어먹히고 그럴겁니다 그럼 동료 버리고 가고 내가 또 찾아서 데려와야 되고 미래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디야? 아 안하고 있구나 방심 못 찾았죠 지금? 따라와 공병이 많네? 열다섯명 아닌가? 이거? 아 그러니까 스카이림 안 한지 꽤 됐다 사실 마블은 완전 이제 배너로드 나올 때까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배너로드가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스카이림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컴퓨터 바꾸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하게 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 오케이 얘들아 열심히 써라 기병이 있니? 참기병 둘이면은 그냥 씹어도 되겠다 이제 보병도 좀 찍어놔서 괜찮죠? 가자 두 만원짜리 검을 사용해야돼 빨리 본전 뽑아야돼 이 금액의 본전을 아 얏 아 제발 진짜 와 겁나 사기야 진짜 헝검이야 돈검이야 돈검 근데 이검 있으면은 내 생각에는 이거 굳이 뭐 대장관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정도만 해도 이미 내 밥값 한거 같은데 무기로 8,000원 16,000원 24,000원 아유 24,000원 32,000원 음 1200원 극혐 1200원 주는 것 봐 수준 야 이거 뭐야 아 이러지마 앞은 애들 좀 뺄까? 아 데려갈 애가 없네 이제 하나 두개 빼고 이거 포로 뭐가 한계 돌파야? 아 부대가 한계 돌파했어? 데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 몇백 다는거는 중요하지 않은게 얘네를 죽일 만큼만 달면 돼요 랜스 차징은 사실 뭐 신기할게 없어요 랜스 차징만큼은 난 천이 떠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 귀찮음 가서 한번 휘두르면 죽을 적을 굳이 멀리 가서 달려오면서 차징해가지고 부딪혀야되는 그 번거로움 마치 스카이림에서 이제 은신 도적으로 은신하고 굴러가가지고 막 베고 30배 데미지 들어가고 사실 그때 30배 굴러서 은신하고 30배 데미지를 꽂을 시간에 가서 그냥 질주해가지고 칼로 때리면은 데미지는 적게 떠도 한방에 죽으니까 약간 굉장히 좀 그 귀찮습니다 가성비충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죽이는거 좋아하고 마법이 짱이지 마법의 맛을 봤더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습도적 잡을 수는 없죠 지금 시기에 난 참 사실 랜스 차징은 좀 별로인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굳이 랜스 차징 안하고 차라리 방패를 들고 달려가서 약간 이제 돌면은 눈앞에서 얘네가 따라오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인거 같기도 하고 랜스 차징으로 무슨 이제 아 미치겠네 얘 식량을 계속 안 매기고 있네 내가 정신 차려야돼 식량을 안 주고 있어 밥 먹고 살아야되는데 랜스 차징이 진짜 막 가서 부딪히면 길목에는 다 죽고 이러면은 좋을거 같은데 그런게 아닌 이상은 죽는데 제한이 있죠 아 150인데 이렇게 많이 식량이 안돼? 아 이거 이건 아니지 아 왜 자꾸 병사에 미쳤나봐 버터 어 어 대추회자 바가지 씌우는거 봐 성년제 여기 영지 주인인데 내가 악마같은 놈들 게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아요 삭이 너무 떨어졌어 어 아 근데 진짜 이거는 타다가 맘만 보고 마무리 해야돼 천하통일 지금 원리옥세스 이거 천하통일 하기에는 너무 지금 그거거든요 아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왜냐면 영상 도중에 녹화영상이 어제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찍어주셔서 몇분 몇초에서 막 하는거 나 그거 보고 최근 화수에 이거 좀 알려주세요 혹시 막 이렇게 막 버벅이는거 있으면은 아까 왜이러냐 그랬던 그 부분도 좀 왠지 찝찝하고 게임이 좀 그런게 있거든요 옛날에 스카이림도 계속 하다보면은 바닐라만 해도 화수로 막 삼백화 넘어가면은 튕기고 그러거든요 바닐라인데도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얼리옥세스 게임들은 저번에 아웃워드도 오픈하고 바로 했었죠 약간 저 믿을 수가 없어 돈내고 테스트하는 기분이야 굉장히 찝찝해 전 오픈된 게임을 선호합니다 사실 저는 원래는 보도랜드 하려고 그랬어요 배너러도 안하고 왜냐면 보도랜드 보도랜드 진짜 잘 나왔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게임이 걔네 회사는 그쪽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잘 쳐주기 때문에 한글라도 잘해주고 잔능도 없고 마블은 약간 이제 전쟁 게임이잖아요 전쟁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약간 그런게 있어요 스카이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블 싫어하고 어 마블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카이림 싫어하고 그런게 있거든요 뭐 스카이림에서 뭐 전사를 약간 무쌍하고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블도 좋아하더라구요 제가 아무래도 제가 아무래도 판타지 게임을 많이 하다보니까 다 다 다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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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있어요 댓글에 디지몬 게임할때도 마블 댓글에 초등학생 애들이 와서 이거 더럽게 재미없는데 왜 하냐고 그러고 어 스 너무 호불호가 심해 이 게임은 스카이림 하는 사람도 아 마블 왜 하냐고 마블 재미없다 그러고 생방송에서 어 스카이림 할때는 마블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마 스카이림 왜 하냐고 마블이 재밌는데 이거 재미없다고 그러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서 중간에 좀 다른 게임 좀 할까 합니다 아 지금 너무 영상도 막 다섯시간씩 올라가는데 보니까 평균 시청률이 그냥 12분인가 그러더라구요 다섯시간짜린데 아 내 생각에 제대로 보는 사람은 손에 꼽을거 같고 대충 이제 중간중간 찍어보는거죠 한번 들어가서 어 어 얘 어디까지 했나 하고 첫번째 찍어보고 아 두시간 뒤 찍어보고 두시간 세시간 찍고 다섯시간 찍고 아 얘 이정도 했구나 하고 이제 다른 영상 보러가고 그러실거 같기 때문에 흐흫 흐흐흫 흐흫 천천히 해야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나만 너무 신났어 게임하는 나만 신나서 하고 보는 사람은 역겨워 보는 사람 역겨워해 흐흫 게임하고 있으면은 이 새끼는 다섯시간 동안 똑같은 병사 똑같이 또 잡고 이게 재밌나 막 이런 댓글도 달리거든요 사실 나도 그거 보면서 좀 맞는 말 같긴 해요 항상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마블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는 거는 진짜 재밌는데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스토리 있는 게임은 약간 스토리도 있고 막 전사나 마법사 장비 바뀌고 마법조 새로운 거 생기고 그러는데 마블은 관계 없잖아요 처음에도 그렇게 잡고 강해져도 비슷하고 이제 그래서 약간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니까 판타지 게임 한번 섞어넣을까 합니다 특히 이제 후반에 가면은 제가 이제 왕이 되면은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자동 전투로 돌리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제가 뭐 들어가서 싸우다 보면은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이제 전투하는 게 그리고 마블 보는 사람들도 제가 마블을 계속하면은 도중에 안 봐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나중에 막 영상 올라가고 1년 뒤에 다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완결이 나오면은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계속 올리면은 아 이거 완결이 되면 봐야겠다고 보시는 분들 계셔도 도중에 이제 끝까지 보시는 다름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새로운 공기를 한번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전쟁 끝났니? 언제 끝났어? 노가리 까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네 약탈자도 좀 잡으면서 야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 합류하면 이기지 않을까? 나 석궁병도 많은데? 병사 좀 보자 병지를 좀 봐야되겠는데? 볼 수가 없냐 야 신병 500명이야? 막지 않을까? 들어가면? 들어가면 막지 않을까? 이거 지면은 방종인데? 모든 걸 잃고 방종인데? 아이 막겠지 방사 줄고 있거든요 지금 개입한다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 내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 수비군이 얘랑 도와주는건가? 뭔가 이상한데? 여기 들어가서 수비하는게 아냐 내가? 잠깐만 잠깐만 얘네를 뚫고 가야되는거고 뚫으려면 76명이 들어가는 얘가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게 아니라 얘가 여기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도와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서 얘네랑 싸우고 뚫고 와서 여기서 도와주는거라고? 왜? 여긴 뭐 길없어? 뒷길같은거 없어? 굳이 여기 내가 들어가서 뚫고 나와야돼? 그럴거면 그냥 여기서 싸우다가 도망가는게 낫지 들어가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라고? 너무 불합리하네 진짜 아아 이럴거면은 아예 성에서 대기를 해야되네 막을라면은 야 이거 이거 뚫리면 나도 뚫릴거 같은데? 내가 병사 좀 넣긴 했는데 아 음식 음식 엄청 빨리더라 배추 좀 싸졌네요? 여기 전쟁기관이라서 그런가보다 음식은 좀 사와야되겠는데? 저 곡물존가서 곡물 진짜 미친둥이 사오자 일단 여기는 내주고 저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흐흐흫 지나간다? 흐흐흫 솔직히 저거 한 줄어서 한 600으로 공성한다 그러면은 나는 합류함이 막을거 같으니까 먼저 들어가 있으면은 내 병사가 와아 저거 근데 좀 심각하네 이름 성 지키는게 좀 까다로운데? 내가 먼저 가야된다는건데 신호를 받고 지키러 가면 안되고 그렇게하면 내가 필드에서 싸워야되는거고 야 이거 쉽지않네 게임이 옛날에 그냥 중간에 속 들어가가지고 한번 부딪히면 됐었는데 쉽지않아 리아드 한 백삼 백이십오만 찍으면은 보병 체력 올려주니까 곡물이 너무 비싸졌다 진짜 사원에 팔고 그랬었는데 아아 너무하네 선거하지마 진짜 무게를 꽉 채워서 가야겠다 이걸로 곡물로 오래 싸우니까 병사가 느니까 이제 슬슬 음식이 부담이 되네요 좀 한번 사두면은 부담이 없었는데 이걸 다 사야겠다 9천까지 그냥 다 사 얼마 얼마야 곡물 아 나쁘지않네 와아 만원? 지불해 돈 많아 어 마비 약탈자 와아 너 왜이렇게 빛나고 있냐 아름다어야 아름노타야 얘들아 가자 흥명도 뒤늦게 돌격 와 저거는 뭐 오아시스인가요? 바닥에 있는거? 뭐죠? 좀 봐야겠다 아... 뭐냐 저거는? 어어 야 여기까지 왔니? 뭐야 왜 사람이 다 죽어있어 뭐야? 아니구나 원래 이것만 있었구나 근데 얘네 가서 죽은거구나 어 다 잡았니? 하나도 안 죽었나 보네? 아... 하... 강하다 맞아 이거 너무 막막한데 게임이 계속 싸워야 되잖아 다음에 얘네랑 전쟁 났을 때 오르테시아를 때리고 반란을 일으켜버릴까? 병사를 지금 채워놓고? 그렇게 나라를 지금 해야되나?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이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좀 짚어가면서 해야되고 나라를 세웠는데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수송도 한번도 안해봤고 불안하긴 하네요 수송을 한번 해봐야되나? 이거는 너무 장기 컨텐츠야 너무 깊고 어두워 깊은 어둠이야 야... 너 이거 먹는거냐? 내가 먹으면 좋겠는데 공성전은 어떻게 해봤는데 두 번 두세 번 네 번 정도 해봤는데 왜? 뭐해 차 들어가? 가자아 아... 여기 갈거냐 말거냐네 일로 갈래 일로 야... 많은데? 이번식 그냥 먹었지 숙련도나 올려야겠다 야... 얘네 왜이렇게 튼튼해 보이냐? 원거리 병사들 달리기도 엄청 빠르네 이거 원보다 훨씬 빠른거 같다 이거 뭐 더 빨라질텐데 앞으로 여기서 어딥길래 이렇게 하나도 안보이네 아이씨 참 그거 아니야 아리가리해 야 9만원짜리 거미라면 할수있어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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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상도덕없네 진짜 참... 아휴... 어떡하라고 이거를 나 혼자 못들어가? 나 멋있게 그... 그... 약간 이제 멋있게 탁 부수고 못가? 새망치같은걸로? 달긴 한다 달긴 한다는게 너무 역겹다 아이씨 안해 오 여기야? 이쪽이야? 어디가는거야? 갈 데가 있어? 여기 이거지 이거지 이거밖에 없지 솔직히 말해 내가 많이 까놨어 열심히 깠어 어이 어떻게 돌았어 근데 못봤는데? 헉... 그릴 까는구나 와... 그릴 까는거구나 도와줄게 힘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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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가 오오 뭐야 우리 편 언제 들어왔어? 이거 대체 왜 뚫은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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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을 들어갈 기회가 많지 않지? 하... 하... 하.. 하... 헉... 하... 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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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란찌러 número 어책 넣어 어샐 왜이렇게쎄냐 갑자기 하... 하... 하어... 아 암마가쳤어? 다하... 어! 겁나 잘 막아 얘네! 뭐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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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 영주할까? 세계정복 하지 말고 우리 가문은 블란디아의 땅을 뼈를 묻는거지 굳이 굳이 그래도 행복할 것 같은데 나름 낫놈의 삶인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노가리만 마지막에 깐 것 같은데 원래 이렇습니다 생방송이라서 노가리 깔 수 있는게 참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노가리를 까면서 소통도 하고 사실은 오래 소통할 일이 별로 없었죠? 아 디비니티하고 아니 디비니티는 소통을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배너로드 하라고 도배해서 그 댓글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디비니티 너무 그거 밖에 없었고 디비니티와서 오랜만에 마운틴 블레드 얘기도 하고 스카이림 얘기도 하고 스카이림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렇게 잘 야 근데 세긴 하다 아니 아니 약탈자가 세다 약탈자가 세긴 하네 어어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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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와 8000원 8000원 어 용맹환자 레벨업 했대 용맹환자 투척수 2씩 오르네 막 던지면은 천하통일이요? 언젠간 다 하게 되겠죠 야 나는 이게 불안한게 이거 아직 안 만들어진게 많대요 그 칼로 화살 막는것도 안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좀 불안하네요 하다가 어중간한데서 못하게 될까봐 영역도 얻었고 제가 오히려 버그가 좀 덜 걸린거라고 합니다 버그 많이 걸린 사람들은 지금 이 얼룩스 단계에서 막 세이브 파일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막 세이브를 했는데 막 막 진행이 막 저장이 안됐다는 사람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많대요 막 사람을 이제 뭐 뭐 관두개 쉽게 만들만한 저는 그런게 하나도 없긴 했는데 불안한감이 있네요 그래도 이번에 얼룩스에서 한 덕에 오랜만에 이렇게 마블을 접속해서 잘 맛보고 잘하고 있죠 뭐 계속할거지만 중간에 다른게임 좀 섞어야겠습니다 뭐랄지 안정했는데 바알의 유산 뭐 바알의 유산 나이드로도 한번 해볼까 발러스 어차피 시참은 안될거 같고 멀디로 했다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죠 오늘 게임 얘기를 해야지 다른게임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아 녹화로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댓글에 다른게임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뭐 소통하는거죠 오늘의 결과를 약간 요약을 하자면 동료들 장비가 세졌죠 새로운 동료도 생겼구요 좀 볼까 나름 숙면도 올라가는거 같은데 깨알같이 저도 이제 160입니다 160이면은 꽤 높죠 병사들이 이제 130이었죠 이제 보병들 같은 경우엔 운동력도 이제 125를 찍으면은 보병들도 더 세질테고 우리 검은 이빨도 순조롭게 세지고 있네요 야 너가 운동능력이 부족하구나 이거 올려줘야되네 너가 레벨업 한번 올려주고 아 군의관도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의술 올라갔죠 의술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올려줘야되는거야 1.6 다음건은 회복속도 관련된거 음 그리고 황금빛은 뭐 올라간게 없네요 150 어떻게 찍었니 얘는 뭐 너무 올라가는게 더디다 어 솔직히 원에 비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던거 같은데 한 저번작의 반정도 같은데 여기 이게 학습률의 차이가 있는건가 소유작자가 새로 생겼죠 이제 공성에 도움이 될만한 녀석 사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투자시켜준거에 비해서 1밖에 안올랐네요 수척수로는 8이나 올랐는데 수척수로는 원래 낮았으니까 2석 올려주겠습니다 검사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언제나 그렇게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동네들 숙련도도 막 200 몇으로 막 올라오고 그랬던거 같은데 뭐 아직 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무쇠배도 생겼고 무쇠배는 수척수로 잘 지켜있기 때문에 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운동도 높구요 가불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저는 성이 두개 생겼죠 사실 이정도 위치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생겼기 때문에 막기 좋은 위치에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구요 여기서 뭐 성을 더 먹거나 도시를 먹어서 이거 뺏기게 되고 뭐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여기다 공방 짓고 여기서 나라를 세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뭐 장비도 많이 마쳤고 무엇보다 이제 클랜이 올라가서 상상이상으로 세졌죠 명성도 더 많이 얻어지긴 하는데 뭐 클랜 티어 5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봬요